안녕하세요. 신의티비입니다. 오늘도 신의티비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옛날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에 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지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를 보면 이야기 전개상 이유로 대부분 막내가 효자, 효녀인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에서도 막내가 효자로 나온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한 어머니와 네 명의 자식에 관한 효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과연 어떤 불효자와 효자가 나올지 오늘도 재미있는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새가 된 아이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에게는 아들 둘과 딸 둘이 있었는데 자식들끼리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자식 네 명을 모두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제 이 어미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 일이 힘드는구나. 너희도 이제 다 컸으니 각자 나가서 부지런히 살아주면 고맙겠다. 그러자 큰 아들이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부지런하다고 다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실컷 자고 밤이 되면 먹을 것을 찾아 다니겠어요. 나가서 따로 살라고 하시니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쉬면서 편안하게 잘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큰 아들이 떠나자 큰 딸도 걱정 하나 없는 얼굴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도 오빠처럼 편안하게 사는 게 좋아요. 낮에라도 졸리면 푹 자고 배가 고플 때만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시끄러운 것이 싫으니 조용한 곳을 찾아봐야겠네요. 엄마, 그럼 저도 갑니다. 어머니는 큰 아들과 큰 딸에게 크게 실망하셨어요. 그렇지만 작은 딸은 좀 다를 거라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기다렸지요. 엄마, 오빠와 언니는 틀렸어요. 사람은 뭐니뭐니 해도 엄마 말씀처럼 부지런해야 잘 산다고요. 어떻게 대낮에 잠을 자고 배고플 때만 음식을 찾으러 다닌다고 할까요? 분명 언니와 오빠는 거지가 되겠네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제가 좋아하는 노예고치에서 실 뽑는 일을 하며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럼 저도 떠나겠어요. 작은 딸이 나가자 끝으로 막내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형과 누나들이 모두 떠났으니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는 누가 보살피겠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늘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함께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막내 아들만 남게 되어 어머니와 단둘이 다정하게 살았지요. 세월이 흘러 어머니께서는 깊은 병에 걸리셨습니다. 오래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자식들이 몹시 보고 싶어졌어요. 막내야, 이제 나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한 번만이라도 그리운 자식들이 보고 싶구나. 어머니, 제가 미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과 누나들을 모두 데리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착한 막내 아들은 제일 먼저 큰 형을 찾아갔어요. 큰 형은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형님, 어서 집으로 같이 가요. 어머니께서 몹시 편찮으세요. 어머니께서 아프시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졸립구나. 다음에 가마. 막내 아들은 어쩔 수 없이 큰 누나에게 달려갔습니다. 큰 누나도 나무에 기대 쿨쿨 자고 있었지요. 큰 누나, 어서 일어나세요. 집으로 저와 같이 가요. 어머니께서 몹시 편찮으세요. 아, 시끄러워. 자고 있는데 누가 떠들어. 속이 상한 막내 아들은 끝으로 작은 누나에게 희망을 품고 찾아갔습니다. 작은 누나, 어서 집으로 같이 가요. 어머니께서 편찮으세요. 막내야, 나는 지금 몹시 바쁘구나.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누에고치에서 실이 더 잘 뽑아진단다. 한가해지면 갈 테니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렴. 모두 한심한 핑계를 대며 오지 않자 막내 아들은 어쩔 수 없이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돌아오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더 마음이 아팠지요. 내가 자식들을 정말 잘못 키웠구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형과 누나들이 바빠서 그렇지 금방 올 거예요. 며칠만 기다리면 돼요. 제가 그때까지 더 잘할게요.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바깥만 쳐다보셨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려나 마지막으로 꼭 한번 자식들 얼굴이 보고 싶었지요. 그렇게 자식들을 기다리시다가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형과 누나를 데리고 왔어야 하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자식들로 인해 마음의 병까지 얻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나님까지 듣게 되셨지요. 이런 괘씸한 것들 같으니 남매를 모두 부르도록 해라. 지어마신 하느님의 명령으로 끌려온 내남매는 두려웠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하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바들바들 떨었지요. 너희는 어쩌자고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자지시는데도 오지 않았느냐. 금방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낮에 자다 보니 늘 밤이 되어서요. 밤에는 어머니께서 주무실까 봐 못갔습니다. 큰아들이 말하자 큰딸도 역시 한심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딸도 변명아님 변명을 늘어놓았지요. 저는 언니 오빠와는 달라요. 누에고치에서 시를 잘 뽑아서 어머니께 가져가려고 했는데 좀 늦어진 것 뿐입니다. 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하느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편히 모시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끝까지 제가 어머니와 함께 있었으니 저에게 모든 벌을 내려주십시오. 막내 아들이 진심으로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내 남매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느님께서는 형과 누나들에게 더 화가 나셨지요. 이런 동생 이런 동생 동생만도 못된 것들 같으니 효도는 못할 망정 아픈 어머니를 막내에게만 맡겨놓고 모두 나물라라 했다고 좋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벌을 내리겠다. 큰아들과 누나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며 하느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큰아들과 큰딸은 낮에는 잠만 자고 밤에 돌아다녔으니 올빼미와 부엉이가 되고 작은 딸은 평생 실만 뽑으며 사는 거미가 되어라. 하지만 끝까지 어머니 곁에서 효도한 막내 아들은 마음씨 고운 아가씨를 만나 아들 딸낮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죽어서도 벌새가 되어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맛있는 꼴을 먹게 해주셨답니다. 잠깐 벌새를 아세요? 벌새는 말벌보다 약간 큰 정도로 새치고는 아주 작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날갯짓이 아름답고 공중에 정지한 채 긴 부리를 이용해서 싱싱한 꼴을 빨아먹으며 자유롭게 사는 새랍니다. 오늘의 동화 오렌지 나무 아이티는 서인도 제도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입니다. 옛날 아이티의 일직 어머니를 여인 소녀가 한 명 살고 있었어요. 소녀의 아버지는 곧 다시 장가를 들어 새 아내를 맞아 드렸습니다. 소녀에게는 개모가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개모가 어찌나 심술 굳었던지 걸핏하면 소녀를 때리고 밥을 굶기기가 예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소녀는 식탁 위에 놓인 오렌지를 발견하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야 참으로 탐스럽게 잘도 익었네. 소녀는 처음에는 먹고 싶은 것을 애써 참았으나 워낙 배가 고팠던 데다가 오렌지가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생겨서 살짝 하나만 맛보기로 했어요. 음 생긴 것처럼 맛도 좋네. 소녀의 입안에는 다시 침이 그득 고였습니다. 에이 하나만 더 맛보는 거야. 소녀는 다시 오렌지 하나를 집어들어 입안에 넣었어요. 그렇게 하나둘 먹기 시작하다가 어느새 접시에 담긴 오렌지를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못된 개모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그때 였어요. 그녀는 오렌지가 모두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아껴가며 먹는 오렌지를 누가 타먹어 치운 거야? 좋아. 누군지는 몰라도 오늘 당장 맞아 죽는 것은 분명하다. 감히 내 오렌지를 개모가 팔을 걷어붙이며 바락바락 악을 써대는 바람에 소녀는 겁이 나서 바른대로 말도 못하고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소녀가 달려간 곳은 친어머니의 무덤이었어요. 그곳에서 소녀는 도와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소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아침 이었어요. 밝은 햇살에 소녀가 눈을 부비며 벌떡 일어났더니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오렌지 씨앗이었어요. 씨앗은 그대로 땅속에 박히더니 금세 싹을 튀었지요. 깜짝 놀란 소녀는 오렌지 싹을 내려다보며 저도 모르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오렌지 싹은 무럭무럭 자라 금세 소녀의 키만큼 커다란 나무가 되었어요. 소녀는 이제 흥미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때 였어요. 오렌지 나무는 마치 팔을 내밀듯 불쑥불쑥 가지를 뻗어 얼기설기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다시 노래를 불렀어요. 이번에도 오렌지 나무는 금방 꽃을 피워 온 나무가 온통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였지요. 소녀는 신이 나서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렌지 나무에 수많은 가지가 뻗어 대롱대롱 탐스러운 오렌지가 열린 겁니다. 소녀는 더욱 신이 나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지요. 그러자 오렌지 나무는 쑥쑥 자라 소녀가 팔을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 키가 커버렸습니다. 소녀는 아차하고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렌지 나무가 낮게 내려오길 바라면서 노래를 불렀지요. 그제야 오렌지 나무는 키를 낮추어 소녀가 열매를 딸 수 있을 만큼 적당한 높이가 되었습니다. 소녀는 얼른 오렌지 열매를 따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개모는 소녀가 따온 오렌지를 허겁지겁 집어먹더니 이윽고 배가 부르자 이맛새를 찌푸리며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예 이 맛있는 오렌지는 어디서 난 거니?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개모의 눈이 길게 찢어졌습니다. 말하지 못해 어디서 났느냐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소녀는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개모는 그 신기한 오렌지 나무를 구경하기 위해 소녀를 데리고 숲으로 갔습니다. 숲속 오렌지 나무 아래에 도착하자 개모는 소녀에게 노래를 불러보라고 시켰지요. 소녀는 마음속으로 개모를 비웃으며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렌지야 오렌지야 무럭무럭 자라다오. 그러자 소녀의 키만했던 오렌지 나무가 쑥쑥 자라 아득히 멀어졌어요. 개모는 소녀를 살살 달랬습니다. 어머 얘 저렇게 커져버리면 오렌지를 딸 수 없지 않니 조금만 키를 낮춰달라고 부탁해보렴. 소녀는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렌지야 오렌지야 낮게 내려와다오. 그러자 오렌지 나무는 원래대로 키를 낮추었어요. 개모는 그 오렌지 나무까지 매달려 맛있는 오렌지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소녀는 개모를 올려다보며 다시 노래를 불렀지요. 오렌지야 오렌지야 쑥쑥 자라다오. 노래소리를 들은 오렌지 나무는 분수처럼 솟구치더니 하늘 높은 곳으로 까마득히 멀어졌습니다. 개모가 발버둥을 친 것은 당연했지요. 개모는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애원을 했습니다. 소녀는 코웃음을 쳤어요. 오렌지야 오렌지야 가지를 부러뜨려라. 그러자 우지직하고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 것과 동시에 개모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렌지 나뭇가지는 수천 갈래로 찢어져 꽃잎처럼 땅바닥으로 떨어져 내렸고 나뭇가지에 매달렸던 개모도 같은 신세가 되었지요. 소녀는 땅바닥에 흩어진 오렌지 나뭇가지들 사이에서 작은 오렌지 씨앗을 하나 주워 땅속 깊이 심고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렌지야 오렌지야 무럭무럭 자라다오 그러자 새로 심은 오렌지 나무는 금세 소녀의 키만큼 자라주었어요. 소녀는 그 오렌지를 따다가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소녀의 오렌지는 아주 맛있고 달콤해서 날개 돋힌 듯이 팔려나갔지요. 그때부터 소녀는 학교를 쉬는 날이면 언제나 오렌지를 따다가 시장에 내다 팔아서 금세 큰 부자가 되었어요. 소녀의 아버지도 다시는 개모와 같은 못된 아내를 맞아들이지 않고 소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각기 다른 사람의 모습 어떤 배가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높은 파도가 일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람에 배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배는 밤새 캄캄한 바다를 헤매다가 이흑고 아침 외맞이 했어요. 아침이 되자 바다는 놀랄만큼 고요해졌고 배는 어느새 어떤 아름다운 무인도에 닿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밤새도록 파도와 폭풍우에 시달린 데다 바람도 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섬에 닻을 내리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지요. 그 섬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새들은 명랑한 목소리로 노래 불렀고 온갖 꽃들은 앞다투어 피어났으며 나무에는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요. 일단 상륙이 결정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크게 다섯 무리로 나뉘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무리는 자기들이 섬에 상륙해 있는 동안 바람이 불어와 선원들이 배를 띄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섬이 아름다워도 그냥 배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둘째 무리는 서둘러 섬에 올라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는 기운을 되찾아 곧 배로 되돌아 왔습니다. 셋째 무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배가 떠나는 줄 뒤늦게 알아차리고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소지품을 잃어버렸고 자기들이 앉아있던 배 안에 좋은 자리마저 빼앗겼지요. 넷째 무리는 바람이 불어 선원들이 닷을 올리는 것을 보았지만 돛을 달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며 또 선장이 자기들을 남겨두고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느긋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배가 떠나가자 허겁지겁 헤엄을 쳐서 겨우 배에 올라탈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때 그들이 바위나 배전에 부딪혀 입은 상처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도 아물지 않았답니다. 다섯째 무리는 아름다운 경치에 푹 빠져서 먹고 노느라 배가 떠나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무인도에 남은 그들은 결국 숲에서 나타난 맹수의 밥이 되거나 독이 있는 열매를 먹고 병이 들어 모두 죽고 말았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배는 인생의 목적을 상징하며 섬은 쾌락을 상징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배를 탄 승객이었다면 과연 어느 무리에 속할 것 같으시나요? 오늘의 동화 돌로 된 지팡이 옛날 먼 옛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힘세고 씩씩한 청년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너그럽고 용감한 오란미안 추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힘이 천하장사였으며 마을을 아주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적들이 나타나면 늘 오란미안 추장님이 앞장서서 싸우셨지요. 그러면 모든 군사가 힘을 얻어 어떤 적들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답니다. 내가 오란미안이다. 감히 어떤 놈들이 겁도 없이 우리 마을에 쳐들어 왔느냐. 덤벼라. 추장님이 천둥치듯 외치면 적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오란미안 이란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벌벌 떨 지경 이었어요. 어느 날 거대한 날개를 가진 콘도르가 마을의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나타났습니다. 어찌나 날개가 큰지 쫙 펼치면 어른보다도 훨씬 컸어요. 게다가 아주 무서운 발톱과 부리를 지니고 있었지요. 그래서 마을의 모든 어린아이는 바깥을 돌아다니지 못하고 집 안에서만 있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오란미안 추장님을 찾아갔어요. 추장님 콘도르를 물리쳐주세요. 저희가 집에서만 놀려니 너무 답답해서요. 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란미안 추장님은 높은 산 계곡에 콘도르가 사는 곳으로 활과 화살 한 개를 들고 가셨습니다. 어서 나오더라 콘도르 감히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다니 큰 소리에 온 천지가 들썩들썩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콘도르가 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났어요. 하지만 추장님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딱 한 개뿐인 화살을 쏘아 명중시켰지요. 퍽하는 소리와 함께 콘도르는 힘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의 어린이들까지 오란미안 추장님을 쫓아다니며 좋아했어요. 우린 추장님만 있으면 돼.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볼 수 없지. 아무렴 그렇고 멀고 두말하면 잔소리지. 마을은 추장님이 계시는 한 행복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여인들이 화려한 색상의 옷감을 짜며 이야기하느라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집 밖에는 건강한 양과 라마 알파카로 넘쳐났지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오란미안 추장님도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햇살이 좋은 어느 날 추장님은 마을의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늙어서 저승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영원히 이 마을을 지킬 것이니 제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됩니다. 추장님 저희를 두고 가시더니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흐느껴 울면서 추장님을 붙잡았어요. 사람은 반드시 떠날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마을에 위험한 일이 닥치면 저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제가 돌아와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오란미안 추장은 자신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언덕에 푹 꽂았어요. 그랬더니 지팡이는 돌로 변했고 땅이 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장님은 갈라진 그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셨지요. 오란미안 추장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뭐라고 그 쩌렁쩌렁하던 목소리에 오란미안 추장이 세상을 떠났다고 드디어 그 마을을 우리 손에 놓을 기회가 찾아왔군. 호시탐탐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마을을 노리던 여러 부족이 앞다투어 쳐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자 모두 오란미안의 돌이 된 지팡이 앞으로 가서 소리쳤어요. 오란미안 추장님 저희를 도와주소서. 그러자 땅이 쩍 갈라지면서 추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뭐라고 어떤 놈들이 저들어왔느냐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오란미안 추장이 앞장서서 칼을 휘두르자 적들은 뒤로 자빠지며 말했어요. 아니 죽었다고 한 자가 어찌 저리 멀쩡하게 살아있단 말인가 빨리 도망가자. 이번에도 추장님이 계신 덕에 간단히 적을 물리쳤지요. 마을이 어려우면 오란미안 추장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소문도 금방 퍼졌습니다. 다시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지팡이가 꽂힌 언덕에 가서 추장님을 불러내면 됐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온갖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북치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지요. 그때 한 사람이 추장님도 잔치에 참석하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마을의 평화는 모두 오란미안 추장님 덕분인데 우리 함께 가서 추장님을 모셔옵시다. 그럽시다. 이런 즐거운 자리에 추장님이 안기시면 섭섭하죠. 깊은 밤이 되자 흥이 오른 사람들이 지팡이가 있는 언덕으로 가서 소리쳤어요. 추장님 어서 나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하지만 땅속은 조용했습니다. 어 이상하네 왜 추장님이 안 올라오시지 이 사람아 그렇게 부르면 추장님이 나오시겠나 내가 하는 걸 잘 보게 그러더니 땅속에 대고 두 손을 모아 크게 외쳤습니다. 추장님 이웃마을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땅이 쩍 갈라지면서 추장님이 나오셨어요. 내가 오란미안이다. 감히 어떤 놈들이 겁도 없이 여기를 쳐들어왔느냐. 덤벼라. 그러더니 앞뒤 살피지 않으시고 칼을 휘두르셨지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너무 깜깜해서 마을 사람들이 적군인 줄 알고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자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려던 오란미안 추장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죽인 사람들이 적들이 아닌 사랑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란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추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나는 어쩌자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였단 말인가. 이제 나는 두 번 다시 마을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시고는 땅속으로 사라져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달림의 선물 아주 먼 옛날 동그란 달림이 푸른 숲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늘로 쭉쭉 뻗은 나무들 어여쁜 꽃들 반짝반짝 빛나는 강물 모두가 달림의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아 하늘나라도 좋지만 꼭 한번 저 숲에 가보고 싶어. 그러던 어느 날 달림은 저녁 노을을 만났습니다. 노을님 우리는 해가 질 때 아주 잠깐 만날 수 있는 것이 늘 아쉬워요. 온종일 함께 인간 세상의 아름다운 숲을 거닐며 정답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달림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난 다음 달림이 밤하늘에 뜨지 않으면 온통 난리가 날 게 뻔해요. 우리가 함께 숲을 거닐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게요. 노을님 너무 속상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구름님 께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가서 부탁해 봐요. 달림과 저녁 노을이 구름을 찾아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궁리한 끝에 구름이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하늘을 구름으로 꽉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달림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오늘 밤 딱 하루뿐입니다. 괜찮으시겠지요? 그럼요 구름님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밤이 되었어요. 구름이 하늘을 가리자 달림과 저녁 노을은 예쁜 아가씨로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손을 꼭 잡고 푸른 숲으로 내려왔지요. 깜깜한 밤이었지만 달림에게서 은은한 빛이 나와 숲속은 더 환상적이었습니다. 달림은 예쁜 꽃을 한아름 꺾었어요. 그리고는 목걸이로 만들어 노을님의 목에 걸어주었지요. 어머나 고마워요. 어쩜 이렇게 고을까? 꽃들은 저마다 모양도 다르고 빛깔도 달랐으며 은은한 향기는 코끝에 간지럽혔습니다. 달리 향기도 아주 좋아요. 그러게요. 꽃향기는 물론 풀과 나무에서 느껴지는 신규로운 향기들까지 모두 다 좋아요. 살며시 밟았을 때 풀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도 듣기에 좋았고 나무에 달린 싱싱한 열매를 따서 맛보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달림과 저녁노을은 이야기꽃을 피우며 이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행복했지요. 그런데 이 모습은 멀리서 배고픈 표범 한 마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 내 배를 채워줄 먹잇감들이 있군. 풀숲에서 표범이 손살같이 튀어나왔어요. 예쁜 아가씨의 모습이었던 달림과 저녁노을은 처음 당한 경험이어서 뒷걸음질을 지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지요. 때마침 집으로 가던 사냥꾼이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었습니다. 나쁜 표범 같으니 감히 사람을 해치려고 해 네놈을 혼내주겠다. 그리고는 표범을 향해 날카로운 화살을 쏘아 정확하게 명중시켰어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표범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지요. 사냥꾼은 손살같이 달려와 놀란 달림과 놀림을 살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곳은 없으세요? 네 덕분에 살았어요. 저희가 정신없이 너무 즐겁게 놀다 보니 그만. 아가씨들이 무사하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큰일 날 뻔했어요. 깊은 밤의 숲은 무서운 동물들이 많아 위험하지요. 오늘 밤은 누추하지만 가까운 우리 집에 가서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사냥꾼님 감사합니다. 달림과 저녁 노을은 사냥꾼이 이끄는 작은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허름해 보였지만 집 안에는 상냥한 아내와 귀여운 딸이 있었지요.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사냥꾼의 아내는 구수한 옥수수빵과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마침 저희도 저녁 식사를 하려던 참이에요. 변변 찬치만 함께 드세요. 저녁내 숲을 돌아다니느라 배가 고팠던 달림과 저녁 노을은 허겁지거운 맛있게 먹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에요. 하지만 사냥꾼 부부는 배가 부르다며 조금밖에 먹지 않았지요. 아침해가 뜰 무렵 달림과 저녁노을은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달림은 숲속에서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매일 밤 사냥꾼의 오두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노을님과 내가 사냥꾼 가족의 옥수수빵을 모두 먹어버렸나봐 저렇게 가난한데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다니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야. 달림은 감사한 마음에 선물을 꼭 하고 싶어서 아무도 몰래 사냥꾼을 찾아갔습니다. 사냥꾼님 잘 지내셨어요? 얼마 전 표범에게서 구해주신 게 바로 저예요. 그때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나누어주셨죠?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답해드리고 싶어 작은 씨앗을 가지고 왔어요. 마당에 심어보세요. 달림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내와 딸도 기뻐하며 작은 씨앗을 마당에 꾹꾹 눌러 정성껏 심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냥꾼의 아내가 일어나 마당에 나와보니 초록의 나뭇잎이 싱그러운 나무가 서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멋진 나무가 되다니 여보 얼른 나와보세요. 우리가 달림께 정말 근사한 선물을 받은 것 같구려. 아내는 나뭇잎을 떼어 차로 끓였어요. 우와 이 차는 맛도 좋은 데다가 기운이 나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사냥꾼 가족은 나무에 열린 씨앗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건 달림의 선물이랍니다. 우리 함께 키워요. 그때부터 파라과이의 집 마당에는 달림이 선물로 준 나무들이 쑥쑥 자라고 있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마태라고 이름 지었으며 그 잎으로 끓인 마태차를 즐겨 마시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새롭게 듣는 엄지공주 옛날 옛적에 작고 귀여운 아이를 몹시 갖고 싶어 하는 부인이 살았습니다. 부인은 혼자 살고 있는 유명한 과학자로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매일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아이를 원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요정이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그 요정은 부인에게 작은 보리나달 하나를 주면서 말했어요. 이 보리나달을 화분에 심고 정성껏 키워보세요. 부인은 요정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보리나달을 심은 화분에서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꽃잎들이 활짝 피지 않고 계속 봉오린 채였습니다. 정말 예쁜 꽃이야. 부인은 꽃잎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꽃잎들이 하나둘씩 펴지면서 꽃봉오리가 열리고 엄지 손가락만한 크기의 소녀가 그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소녀는 부인에게 인사했어요. 드디어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제부터 너를 엄지 아가씨라고 부를게. 그리하여 그 소녀의 이름은 엄지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부인은 매일 엄지 아가씨에게 과학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엄지 아가씨가 과학을 이용해 자신에게 맞는 도구들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엄지 아가씨는 점점 과학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작은 물걸들을 이용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만들고 그 과학적 원리를 깨치게 되었습니다. 엄지 아가씨는 부인의 책상 위에서 살았어요. 엄지 아가씨는 장미꽃잎을 이불삼아 호두껍질 속에서 잤습니다. 어느 날 부인은 책상 위에 물이 담긴 커다란 접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부인이 엄지 아가씨의 창의성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였어요. 조그만 연못이 생겼어. 엄지 아가씨의 눈에는 물이 담긴 접시가 연못처럼 보인 것입니다. 엄지야 연못 위에 가라앉지 않고 떠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라. 부인이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물보다 가벼운 것을 찾으면 돼요. 물보다 가벼운 것은 물 위에 뜨고 물보다 무거운 것은 물 속으로 가라앉거든요. 하지만 그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는구나. 솜하고 쇠하고 뭐가 무겁니? 그야 쇠지요. 엄지야 솜을 집채만큼 모으면 무거워질 수 있어. 그리고 쇠도 아주 조그만 가루로 만들면 가벼워질 수 있고 예를 들어 솜 2kg은 쇠 1kg보다 무겁잖아. 그럼 무거운 솜은 물에 가라앉고 가벼운 쇠는 물에 뜨니? 부인의 질문에 엄지 아가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인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어떤 물체가 물에 뜨는지 가라앉는지를 조사하려면 같은 부피에 대한 무게를 비교해야 해. 같은 부피로 만들면 당연히 쇠가 손보다 무거울 거야. 이렇게 같은 부피로 만들었을 때 물보다 가벼운 것은 뜨고 무거운 것은 가라앉는다고 이야기해야 옳은 답이 되는 거란다. 부인은 엄지 아가씨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엄지 아가씨는 접시 연못에서 꽃잎 배를 타고 성냥개비로 노를 저으면서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엄지 아가씨와 부인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주 크고 못생긴 두꺼비 한 마리가 창문을 통해 책상 위로 폴짝 뛰어 올라왔습니다. 작고 예쁜 아가씨야 며느리로 삼아야지. 두꺼비는 엄지 아가씨를 입으로 살살 물어서 다시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나갔지요. 그 두꺼비는 엄마보다 더 흉측하게 생긴 아들 두꺼비와 집 밖에 있는 시내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두꺼비는 예쁜 엄지 아가씨를 보자 징그러운 소리를 질렀어요. 얘야 너무 시끄럽다 아가씨가 깨겠구나. 엄마 두꺼비는 아들 두꺼비를 진정시켰어요. 도망가면 어떡하죠? 아들 두꺼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엄마 두꺼비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엄지 아가씨를 입에 물고 시냇물을 헤엄쳐 연꽃 위에 그녀를 올려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엄지 아가씨가 주위를 둘러보니 시냇물 한가운데였어요. 여기가 어디지? 움직이는 섬인가 봐. 연꽃이 시냇물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이지요. 나를 집으로 보내줘요. 엄지 아가씨가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지 아가씨의 울음소리에 잠을 깬 두꺼비 모자는 시냇물을 헤엄쳐 그녀에게 다가갔지요. 울지 말거라. 얘가 내 아들이야. 너의 남편이기도 하지. 오늘부터 너는 우리 가족이란다. 엄마 두꺼비가 아들 두꺼비를 엄지 아가씨에게 소개했습니다. 신이 난 아들 두꺼비는 계속해서 징그러운 소리를 냈지요. 그 소리에 엄지 아가씨는 무서워서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못생긴 두꺼비와 억지로 살게 된 엄지 아가씨는 목이 쉬도록 울기만 했어요. 엄지 아가씨의 울음소리를 들은 물고기들이 엄지 아가씨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엄지 아가씨가 앉아있는 연꽃의 줄기를 힘껏 물어 뜯었어요. 연꽃잎은 배처럼 시냇물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아들 두꺼비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며느리가 도망간다. 엄마 두꺼비는 연꽃을 잡으러 빠르게 헤엄쳤습니다. 큰일이야 두꺼비에게 붙잡힐 것 같아. 성냥개비라도 있으면 속력을 더 낼 수 있을 텐데. 엄마 두꺼비가 추격해오자 엄지 아가씨는 몹시 겁이 났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커다란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내가 도와줄 일이 있나요? 이곳을 빨리 도망치게 도와줘요. 나는 죽어도 두꺼비랑 살 수는 없어요. 엄지 아가씨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연꽃배와 호랑나비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배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답니다. 호랑나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엄지 아가씨는 허리띠를 풀어 한쪽 끝은 연꽃잎에 다른 한쪽 끝은 나비에게 묶었습니다. 나비가 날갯짓을 하자 두 속력이 합쳐져 꽃잎은 아주 빠르게 떠내려갔어요. 따라오던 엄마 두꺼비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랑나비야 고마워. 호랑나비와 헤어진 엄지 아가씨는 연꽃잎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예쁜 아이가 있네. 데리고 가서 자랑해야지. 풍뎅이는 엄지 아가씨를 감싸안고 나무 위로 날아가 나뭇잎에 눕혔습니다. 잠시 후 엄지 아가씨가 눈을 떴을 때 여러 마리의 풍뎅이들이 엄지 아가씨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다리가 두 개뿐이야. 우리처럼 곤충이 되려면 다리가 여섯 개가 돼야지. 허리 좀 봐. 날씬한 게 사람 같아. 하지만 사람이 저렇게 좌굴리는 없잖아. 촉수도 없어. 예쁘다더니 그게 아니군. 여자 풍뎅이들이 한 마디씩 했습니다. 엄지 아가씨를 데리고 온 풍뎅이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풍뎅이들이 아니라고 하자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풍뎅이들은 엄지 아가씨를 나뭇잎에 남겨둔 채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불쌍한 엄지 아가씨는 여름 내내 숲속에서 혼자 지냈어요. 그녀는 풀립으로 침대를 만들고 조그만 잎 하나를 구해 이불로 덮고 잤습니다. 그녀는 아침이면 잎에 맺힌 이슬을 마셨어요. 물만 먹고 지내던 엄지 아가씨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나뭇잎이 너무 높은 곳에 매달려 있어 땅으로 뛰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너무 배고파. 땅바닥에 떨어진 과일이라도 먹고 싶어. 엄지 아가씨는 너무 배가 고파 형기증을 느꼈습니다. 윙, 벌이 나타났어요. 엄지 아가씨는 벌에게 쏘이지 않으려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자 벌이 상냥하게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 제가 도울 일이 있나요? 너무 배가 고파요. 엄지 아가씨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벌은 이 꽃, 저 꽃을 날아다니더니 엄지 아가씨 앞에 꿀을 가득 내놓았어요. 엄지 아가씨는 허겁지겁 주림배를 채웠습니다. 너무 달콤해서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요. 더 많은 꿀이 있어요. 벌은 이렇게 말하고도 엄지 아가씨를 등에 태워 벌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모든 방이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어. 엄지 아가씨가 벌집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만의 건축 기술이죠. 아름답지요? 그런데 왜 하필 육각형인거지요? 꿀을 더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지요. 그건 모양이 아니라 방만 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원으로 만들면 원과 원 사이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집을 많이 만들 수 없답니다. 아, 이제 알겠어요. 큰 사람들이 삼각형 연필 대신 육각형 연필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집을 지어도 틈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육각형인거죠? 그것은 애벌레가 자랄 때 편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지요. 애벌레는 번데기가 될 때까지 벌집에 꽉 찰 정도로 자라는데 이때 애벌레는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벌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만들면 틈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게 되어 결국 애벌레가 자라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육각형은 거의 원에 가까워서 애벌레가 편하게 지낼 수 있죠. 엄지 아가씨는 벌들의 지혜로움에 감탄했습니다. 몇 달 동안 엄지 아가씨는 벌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벌집 가까이에는 옥수수밭이 있었는데 옥수수는 예전에 모두 베이고 지금은 헐벗은 그루터기들만이 얼어붙은 땅 위로 삐죽 솟아 있었습니다. 엄지 아가씨는 날이 몹시 추울 때마다 옥수수 그루터기 아래에 있는 작은 굴에 놀러갔습니다. 그곳에는 들쥐 아줌마가 방 안 가득 음식을 쌓아놓고 따뜻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지 아가씨가 왔구나. 먹을 것 좀 주련. 들쥐 아줌마가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배고프고 추워요. 엄지 아가씨는 손을 호호 불며 추위를 녹였지요. 입을 크게 벌리고 입김을 불면 입안의 공기가 밖으로 나가면서 부피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 따뜻한 공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엄지 아가씨는 겨울 동안 들쥐 아줌마의 땅 속 굴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누구 없어요? 그 소리에 엄지 아가씨는 입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잖게 검은 양복을 차려 입은 두더지였어요. 누구시죠? 들쥐 아줌마를 보러 왔어요. 그때 낮잠을 자던 들쥐 아줌마가 깨어났습니다. 잘 왔어요. 두더지 총각 들쥐 아줌마는 두더지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엄지 아가씨 이분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고 부유한 두더지 총각이라고 아가씨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오라고 했어요. 들쥐 아줌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습니다. 두더지는 우연히 엄지 아가씨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첫눈에 반해서 들쥐 아줌마에게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엄지 아가씨는 두더지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하지만 추운 겨울 내내 자신을 보살펴준 들쥐 아줌마의 말을 단번에 거절할 수 없어서 억지로 두더지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두더지는 땅굴을 따라 엄지 아가씨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두 캄캄 했습니다. 너무 어두워요. 엄지 아가씨가 말했지요. 조금만 더 가면 환해질 거예요. 두더지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주 깊은 굴 안으로 들어가자 조그만 돌멩이가 환하게 빛을 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엄지 아가씨는 두더지를 억지로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들지 아줌마의 부탁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들지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엄지 아가씨 나를 잡았어요. 무슨 날이요? 두더지와 엄지 아가씨의 결혼식 날을 잡았지요. 내년 3월 1일입니다. 이제 아가씨는 신부가 될 준비를 해야 해요. 엄지 아가씨는 우울해졌습니다. 결혼식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엄지 아가씨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푸드덕거리면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저게 뭐지? 엄지 아가씨는 너무 궁금해서 달려가 보았지요. 제비 한 마리가 추비 때문에 더 이상 날지 못하고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제비는 푸드덕 날개짓을 하다가 멈추었어요. 어머 불쌍해라 제비가 추워서 죽었나봐 엄지 아가씨는 죽은 제비를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지 아가씨는 흐느끼며 제비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어요. 그 순간 엄지 아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비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제비가 살아있어. 엄지 아가씨는 몸이 후덜거릴 정도로 놀랐습니다. 엄지 아가씨는 제비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잎사귀들로 제비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비는 푸드덕 거리면서 날개를 움직였어요. 그 소리 때문에 곤히 잠들어 있던 엄지 아가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나를 구해주었군요. 제비는 엄지 아가씨에게 고마워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혼자 남게 된 거죠? 엄지 아가씨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물었어요. 우리는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지요. 그런데 저는 가족들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숲위에 지쳐 이곳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며칠 동안 엄지 아가씨는 제비를 정성껏 돌보아주었어요. 그 덕분에 제비는 헐헐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비와 엄지 아가씨가 헤어질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가족이 있는 남쪽 나라로 갈 거예요. 아가씨의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제비가 말했습니다. 남쪽 나라는 살기 좋은 곳인가요? 물론 그곳에도 나같이 작은 사람은 없겠지요? 남쪽 나라는 1년 내내 여름이에요. 그곳에는 추비가 없지요. 절 그곳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저는 두더지랑 결혼하기 싫어요. 엄지 아가씨가 제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요?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인데요. 그럼 내 등에 올라타고 허리띠로 단단히 묶으세요. 나는 아주 빠르기 때문에 꽉 묶지 않으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엄지 아가씨는 허리띠로 제비의 몸에 자신의 몸을 잇는 힘껏 묶었습니다. 제비는 날개를 힘차게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숲을 숲을 지나고 바다를 건너 눈덮인 높은 산을 지나갔습니다. 엄지 아가씨는 찬바람에 얼어붙지 않게 깃털로 몸을 감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날아가 드디어 따뜻한 남쪽 나라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하늘이 아주 높아 보였습니다. 숲에는 자줏빛 포도가 탐스럽게 열려있고 끝없이 펼쳐진 잔디는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제 여기서 헤어져야 해요. 저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니까요. 제비는 이렇게 말하고 아주 커다란 꽃잎 위에 엄지 아가씨를 내려놓고 날아갔습니다. 어머 이곳은 엄지 아가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꽃 한가운데 피부가 뽀얀 소년이 서있었습니다. 소년은 황금 왕관을 쓰고 있었고 어깨에는 하얀 날개를 달고 있었지요. 그는 엄지 아가씨와 키가 비슷했습니다. 정말 멋진 왕자님이야. 엄지 아가씨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 소년은 누가 봐도 왕자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작은 왕자는 그동안 엄지 아가씨가 만났던 두꺼비나 두더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미남이었어요. 엄지 아가씨를 발견한 왕자는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는 어디서 오셨지요? 왕자의 물음에 엄지 아가씨는 수줍게 웃으며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는 아마도 꽃의 나라 사람인데 인간 나라에서 살았던 것 같군요. 정말 제가 꽃의 나라 사람인가요? 왕자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어쩔 줄 모르는 엄지 아가씨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때마침 신부를 찾고 있던 왕자는 아름다운 엄지 아가씨가 마음에 꼭 들었답니다. 아가씨 저와 결혼해 이곳에서 살지 않겠어요? 예? 꽃의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이 되어주세요. 전 아가씨를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요. 엄지 아가씨는 수줍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자는 기뻐하며 엄지 아가씨에게 다가와 자신의 왕관을 벗어 씌워주었지요. 엄지 아가씨가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꽃잎들이 동시에 열리고 벌들이 쏟아져 나와 하늘로 날아갔어요. 벌들은 두 사람의 머리 위에서 하트 모양을 그리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벌들을 타고 꽃들 사이를 누비며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어요. 엄지 공주는 왕자님과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무도 살지 않는 집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울창한 숲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숲에는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지요. 내 뿔은 정말 아름다워 그래서 관리도 아주 잘 해주어야 해. 그러려면 먼저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하지. 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자는 것도 좋지만 깜깜한 밤에는 돌아다니다가 뿔을 다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이 숲에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멋진 집을 지어야 겠다. 자기 집을 지어야 겠다고 결심한 사슴은 다리 아픈 것도 잊고 열심히 집 지을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앞에는 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나무가 우거진 아늑한 공간을 발견했지요. 바로 여기야 여기에 나의 근사한 집을 지을 거야. 사슴은 먼저 집이 지어질 땅에 돌멩이들을 줍고 풀도 뽑아 땅을 평평히 했습니다. 그래야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테니까요. 나의 멋진 집을 위하여 영 자 그리고는 기둥이 굵은 나무를 찾으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때 그곳을 이빨이 날카로운 재교어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 여기가 아주 마음에 드는데 냇물이 가까이 있으니 물을 마시기도 좋고 나무가 울창하니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기도 괜찮겠어. 게다가 땅도 평평하니 집짓기가 한결 수월 하겠는걸 바로 여기야 내일부터 시작하자. 재교어 역시 비도 피할 수 있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보낼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하여 사슴과 재교어는 같은 곳에 서로 자신의 집이 세워지는 당 꿈에 빠졌답니다. 굵은 나무를 낑끽 메고 사슴이 집에 기둥을 세우고 생각했어요. 아 힘들다. 오늘은 이제 그만 해야겠어. 기둥을 세웠으니 내일은 바닥을 다져야지. 다음날 아침 새로 집질 생각에 기분이 들뜬 재교어가 새벽 같이 나타났습니다. 어라 나는 새로 집을 지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벌써 기둥이 세워졌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힘을 내자 그리고는 바닥에 잔잔한 나뭇가지들을 채워 평평한 마룻바닥을 완성했어요. 아 배고파 한참을 땀 흘려 일했더니 배가 고픈걸 재교어가 허기진 배를 채우러 숲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늦잠을 잔 사슴이 나타나 깜짝 놀랐습니다. 에구머니 나 바닥이 다 완성됐네 난 기둥까지만 세웠는데 아무래도 신께서 나를 도와주시나 보다. 기분 좋아진 사슴이 이번에는 튼튼한 나무로 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영차 영차 멋진 나의 집을 위하여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해 벽을 완성한 사슴이 돌아가자 이번에는 또 재교어가 나타났습니다. 오 신께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튼튼하게 벽까지 완성된 집을 보고 재교어 역시 신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고 믿었지요. 그리고는 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해와 겨울에 차가운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멋진 지붕을 얹자 한바탕 열심히 일한 재교어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잠시 쉴 겸 먹이를 찾아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때마침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이럴수가 신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다니 지붕까지 완성된 집을 보고 사슴은 신께 감사하며 집안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나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으니 신이 머무르실 방을 하나 꼭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사슴은 신을 위한 방 하나와 자신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방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부엌을 만들었습니다. 멋진 나의 집을 위하여 영 자 실내가 완성되자 사슴은 힘이 들어 스르르 잠들고 말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배를 빵빵하게 채운 재교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와 벌써 방이 두 개나 만들어졌네. 하나는 신께서 쉬시려나 보다. 그럼 나머지 방을 내가 써야겠다. 행복한 기분으로 재교어도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졌지요. 다음날 아침 집안에서 먼저 잠이 깬 사슴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이야 잘 잤다. 편안한 내 집에서 잠을 자게 되다니 정말 행복한 아침이야. 그때 막 잠에서 깬 재교어도 하품하고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지요. 그리고는 서로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재교어야 네가 왜 내 집에서 잠을 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슴아 너는 왜 내 집에 있는 거니? 뭐라고? 이건 내가 직접 지은 집이라고. 사슴과 재교어는 서로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힌 후 각자 자기가 집 지은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그렇게 한참 대화하다 보니 집 짓기를 신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사이좋게 한 집에서 살자. 사슴아 배고프다. 내가 사냥을 해올 테니 너는 불을 피워 커다란 솥에 물을 끓여줘. 잠시 후 재교어는 콧노래를 부르며 사슴 한 마리를 사냥감으로 잡아왔습니다. 재교어는 사슴 고기를 신나게 먹었고 사슴은 친구가 죽어 너무 슬픈 나머지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은 전날 쫄쫄 굶은 사슴이 사냥하고 재교어가 물을 끓이기로 했지요. 어제 일을 기억하며 사슴은 일부러 죽은 새끼 재교어를 물고 왔습니다. 사슴은 좋아하지도 않는 고기를 꾸역꾸역 먹었고 재교어는 어제의 사슴처럼 새끼 재교어가 불쌍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지요. 둘은 아무 말도 못했지만 기분이 상해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생각했습니다. 재교어는 이빨도 날카로운데 내가 졸고 있는 사이에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사슴이 저 튼튼한 불로 받으면 나는 한 방에 날아가 버릴 텐데 어쩌지? 방에 틀어박혀 고민하다가 깜빡 잠이 든 사슴이 쿵 하고 벽에 뿔을 박았습니다. 깜짝 놀란 재교어는 사슴이 사슴은 재교어가 자신을 해치러 오는 소리라고 믿었지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끝없이 뛰었고 무서워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시인 한옥 옛날 중국의 황어강 근처에 한옥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에겐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결혼을 약속한 어여쁜 아가씨가 있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헌칠한 외모에 예의바르고 지식도 많이 쌓은 그를 아끼고 좋아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는데도 그는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최고의 예술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어느 해 4월 저녁 무렵 이었어요. 청년은 강가를 거닐며 강에 연등을 띄우는 연등놀이를 구경하고 있었지요. 강물에는 나무 그림자와 수많은 연등불빛이 어우러져 아름답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는 남자와 여자, 아이와 어른들이 한대 어울려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은 정겹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왠지 모르게 외로웠습니다. 어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함께 어울려야지.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약혼녀도 그를 기다릴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청년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잊은 사람처럼 청년은 우드컨이 서 있었어요. 검푸른 밤하늘과 강물 위에 환한 불빛들 은은한 비파 소리 사람들의 즐거워하는 모습 그리고 강가에 외롭게 서 있는다. 진정한 시인이라면 이 아름다운 정경을 완전한 시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년은 얼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보랏빛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나무 옆에 서 있었어요. 청년은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낯선 노인은 빙긋이 웃으며 두세 줄 시를 읊었습니다. 노인의 시는 황홀했어요. 바로 그가 상상했던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시였지요. 청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청년은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외쳤습니다. 제 마음속을 꿰뚫어보시고 제가 여태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시를 읊으시는군요. 낯선 노인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인이 되고 싶으면 내게로 오게나 이 강을 거슬러 올라 북서쪽 산속에 내 오두막이 있네. 사람들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부른다네. 그 말과 함께 노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생각했어요. 내가 꿈을 꾸었나? 잠시 후 청년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돌아갔지만 낯선 노인과 아름다운 시를 잠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인이 되고 싶으면 내게로 오게나 노인의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곧 결혼을 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갈 계획이었어요. 청년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혼을 앞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누구보다도 제 아내가 될 아가씨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아버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청년은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사람들은 저에게 시를 잘 짓는다고 말하지만 제 실력은 사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세상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은 연등놀이에서 낯선 노인을 만난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결혼까지 미룰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더냐.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고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 수 없구나. 네가 그토록 원하는 일이 시를 배우는 것이라면 1년 동안 시간을 주마. 너는 그 노인을 찾아가 소원을 이루도록 해라. 어쩌면 그게 하늘의 뜻인지도 모르겠구나. 어쩌면 더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은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슬퍼 하기만 했습니다. 청년은 약혼한 아가씨에게 긴 편지를 써서 자신이 떠난다는 사실을 알린 뒤 고향을 떠났습니다. 청년은 강을 거슬러 오르며 긴 여행을 했어요. 마침내 그가 도착했을 때 낯선 노인은 대나무로 엮은 오두막에 앉아 비파를 뜯고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음악이 은빛 구름처럼 온 골짜기에 울려 퍼졌어요. 청년은 노인을 위해서 집안일을 도우며 그의 제자로 머물게 되었답니다.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썼던 서툰 시들과 고향의 스승들한테서 배웠던 시들을 모두 잊어버렸어요. 노인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파를 타는 기술을 보여주기만 했지요. 그러면 청년은 묵묵히 그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파란 가을 하늘을 날아가는 두 마리의 시에 대한 느낌을 짤막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용기를 내어 노인 곁에서 나지막이 읊었지요. 스승은 그 시를 들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다만 은은하게 비파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자 한여름인데도 공기가 서늘해지며 노을이 지더니 매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루미 두 마리가 잿빛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어요. 외로운 방랑자 같은 새들의 모습이 꼭 스승과 청년 같았답니다. 스승의 시는 청년의 시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스승은 언제나 말없이 시를 한수 읊는 방법으로 청년을 가르쳤습니다. 청년은 더욱 열심히 시를 짓고 비파를 탔지요. 1년 후 청년의 비파 연주 솜씨는 거의 완벽했지만 시는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2년이 지나자 청년은 가족과 고향 그리고 약혼녀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향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스승에게 부탁했지요. 스승은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네. 자네는 언제나 자유의 몸이니까. 그래서 청년은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하여 어느 날 아침 먼동이 틀 무렵 그리운 고향의 강가에 도착했어요. 다리를 건너 자기 집으로 다가간 청년은 방에서 곤히 주무시는 아버지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약혼녀의 집 곁에 있는 과수원의 배나무에 올라가 약혼녀가 방 안에 서서 머리를 빗는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청년은 자신이 떠나온 가족과 약혼녀를 보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던 여인이여 나는 대체 어떤 꿈을 찾아 이렇게 떠도는가 언제쯤 나는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청년은 망설이다가 결국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고향 마을을 빠져나와 산속 골짜기로 되돌아왔지요. 세세는 며칠 전과 똑같이 오두막 앞에서 수수한 돗자리에 앉아 비팔을 타고 있었어요. 청년이 돌아온 것을 본 세세는 말없이 두 줄의 시를 읊었습니다. 예술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라고 노래하는 시였지요. 아름다운 곡조와 시를 듣자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온 청년은 다시 스승 곁에 머물렀어요. 이제 그는 비팔을 마음대로 뜯을 줄 알았고 새로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몇 개월이 봄바람에 녹는 눈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청년은 때때로 고향이 그리워 애를 태웠고 한 번은 이런 꿈을 꾼 적도 있었어요. 집 정원에서 나무를 심는데 아내가 옆에 서 있고 아이들은 나무에 포도주와 우유를 부어주고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달빛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는 몸을 일으켜 스승이 깊이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승을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낯선 노인에게 속아서 행복한 인생을 망쳐버린 것만 같았지요. 그는 분노에 가득 차서 노인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노인이 두 눈을 뜨고는 부드럽고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잊지 말게나 모든 게 자네 마음에 달려있다는 걸 고향에 돌아가 나무를 심든지 나를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게나 다만 자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를 알아야 하네. 세상의 부드러운 말에 청년의 증오심이 눈녹듯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늘과 같은 스승님을 미워 하겠습니까? 저는 시인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등지고 떠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청년은 가야금 타는 법을 통달했고 그 다음엔 피리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갔지요. 그것에 넓히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깊이 울리는 비법이었어요. 청년은 떠오르는 태양을 노래했고 물고기의 부드럽고 재빠른 움직임과 수양보들이 봄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을 노래했습니다. 청년에겐 고향을 떠나온 것이 바로 어제 같기도 했고 아주 먼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예수를 갈고 닦는 동안 청년은 나이가 들었지만 세월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어요. 어느 날 아침 한옥은 홀로 오두막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한옥은 조그만 비팔을 들고 고향을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에게 귀한 노인을 대하듯이 예절을 갖추어 절을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아버지와 약혼자 그리고 친척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가 살던 옛집에는 낯선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고향을 떠나고서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던 걸까요? 저녁이 되자 강가에서 연등놀이가 벌어졌습니다. 시인 한옥은 어두운 강기슬기 고목나무 줄기에 기대어 서있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피리를 불기 시작했지요. 여인들은 황홀한 듯이 어둠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피리 소리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고 감탄했습니다. 시인 한옥은 빙긋이 미소지으며 수없이 등뿌리 일렁이는 강을 바라보았어요. 물에 비친 불빛이 진짜 등뿌리인지 그림자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득한 옛날 청년이었던 그가 세상을 만났던 밤도 꼭 오늘 같은 밤 이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왕자와 불새 그리고 늑대 옛날 어느 먼 나라에 세 아들을 둔 황제가 살았습니다. 첫째는 드미트리 둘째는 바실리 그리고 셋째는 이반 이었어요. 황제는 온갖 귀한 나무들이 자라는 멋진 정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황금사과가 열리는 사과나무를 가장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가부터 황제의 정원에 불새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새는 매일 밤 정원으로 날아와 황제가 가장 아끼는 황금사과를 훔쳐갔지요. 황제는 정원에 보초를 세워 밤새도록 지키게 했지만 아무도 불새를 잡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황제는 마침내 세 아들을 불러 말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너희 중 누가 불새를 잡아오겠느냐 불새를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국의 절반을 주고 죽은 후엔 나머지 절반도 주겠다. 세 왕자는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 슬퍼 마세요. 저희가 불새를 잡아오겠습니다. 첫날에는 장남인 드미트리 왕자가 정원을 지키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자 드미트리 왕자는 사과나무 아래 풀밭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불새가 날아와 황금 사과를 훔쳐가고 말았습니다. 드미트리 왕자는 조느라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황제가 장남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래 어서 말해봐라 불새를 보았느냐 아니요 아버지 밤새도록 지켰지만 지난밤에는 불새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저녁이 되자 이번에는 바실리 왕자가 정원을 지키러 나갔습니다. 황금 사과나무 밑에 앉아 한두 시간 지키던 바실리 왕자는 곧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사이 불새가 날아와 황금 사과를 훔쳐간 것은 뻔한 일이었지요. 아침이 되자 황제는 바실리 왕자를 불러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불새를 보았느냐 바실리 왕자는 형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지켰지만 지난 밤에도 불새가 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막내인 이반 왕자의 차례였습니다. 이반 왕자는 졸음을 참고 열심히 보초를 섰지요.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정원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불새가 나타난 것이지요. 불새는 사과나무 위에 내려앉더니 황금 사과를 따려고 했습니다. 이반 왕자는 살금살금 다가가 불새의 꽁지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불새는 깃털 하나만 남긴 채 이반 왕자의 손을 뿌리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반 왕자는 황금 깃털을 아버지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난밤에는 불새가 나타났지만 깃털 하나만 남긴 채 도망치고 말았어요. 황제는 몹시 기뻐하며 깃털을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그 후로 불새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황금 깃털을 탐스럽게 쓰다듬던 황제는 불새가 너무나 가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세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아들들아 떠나라 불새를 잡아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국의 절반을 주고 죽은 후에는 나머지 절반도 주겠다. 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각자 다른 길을 택해 떠났습니다. 이반 왕자는 말을 타고 오랫동안 달렸어요. 높고 낮은 길 크고 좁은 길을 두루 거쳐 마침내 탁 트인 푸른 초원에 도착했습니다. 초원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길로 곧장 가는 사람은 춥고 배가 고플 것이다. 오른쪽 길로 가면 사람은 살아남을 되지만 말이 죽을 것이다. 왼쪽 길로 가면 사람은 죽게 되지만 말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반 왕자는 잠시 생각한 뒤 오른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반 왕자는 하루 이틀 사흘을 쉬지 않고 달렸어요. 그러다 풀숲에서 불쑥 튀어나온 회생 늑대를 만났습니다. 이 길로 오면 말이 죽으리라는 경고를 보았겠지요. 그런데 왜 이리로 왔지요? 회생 늑대는 이렇게 말하더니 이반의 말을 단번에 둘로 찢어놓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말을 잃은 이반 왕자는 몹시 슬펐지만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온종일 걷고 또 걸은 이반은 지쳐서 녹초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이반 왕자가 잠시 쉬어가려고 풀밭에 앉았는데 회생 늑대가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반 왕자 당신이 그렇게 지친 걸 보니 안됐군요. 어서 내 등에 올라타요. 내가 데려다줄 테니 어디로 가는 길이죠? 이반 왕자는 회생 늑대에게 자기의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불새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회생 늑대는 이반을 태우고 쏜살같이 달려 어느 큰 성체 앞에 도착했어요. 이반 왕자 잘 들으세요. 저 성체로 올라가면 정원이 있고 그 정원 가운데에 있는 황금 새장 속에 불새가 있을 겁니다. 불새를 훔쳐오되 황금 새장은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이반 왕자는 조심스럽게 성체에 기어올라 정원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불새가 들어있는 황금 새장이 있었어요. 이반 왕자는 불새를 꺼내 품에 안고 새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새장이구나. 불새를 넣어두면 안성 맞춤일 거야. 이반 왕자는 새장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회생 늑대 충고를 까맣게 잊고 손을 뻗어 새장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괭음이 사방으로 울려 퍼졌어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이반 왕자를 붙잡아서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왕이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누구이고 넌 어디에 서 왔느냐. 저는 먼 나라 황제의 아들인 이반 왕자라고 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나 황제의 아들이 도둑질을 하더니 전하의 불새가 밤마다 우리 정원에 와서 황금 사과를 훔쳐 갔습니다. 그래서 불새를 잡으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왕이 이반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찾아와 정중하게 부탁했다면 불새를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무례를 범했으니 내 잘못을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일 내가 구만리에 구만리 넘어 왕국에 가서 황금 갈기를 가진 말을 잡아다 준다면 널 용서하고 불새와 황금 세장도 주겠다. 이반 왕자는 황금 갈기가 있는 말을 구해오겠다고 왕에게 약속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회생 늑대에게 가서 모든 일을 이야기했지요. 이반 왕자 세상을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나요? 미안해 회생 늑대야 날 용서해줘. 어쩔 수 없죠. 제 등에 타세요. 가야할 곳으로 당신을 데려다 줄게요. 이반 왕자를 태운 회생 늑대는 화살처럼 빠르게 달렸습니다. 밤이 되도록 쉬지 않고 달린 늑대는 마침내 황금 갈기에 말이 있는 성체에 도착했어요. 이 성체에 올라가면 마구간이 있고 그 마구간 깊은 곳에 황금 갈기를 가진 말이 있을 거예요. 보초들은 잠에 빠져 있을 테니 조용히 말을 데리고 나오면 돼요. 하지만 벽에 걸려있는 황금 말국비는 손대지 마세요. 그걸 만졌다가는 큰일이 날 거예요. 이반 왕자는 성체 안으로 기어들어가 황금 갈기의 말을 훔쳐냈습니다. 그런데 진귀한 보석이 박혀있는 황금 말국비를 본 순간 늑대의 경고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손을 대고 말았지요. 그 순간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보초들이 몰려나오더니 이반 왕자를 잡아서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너는 어디에서 온 누구의 아들인가? 저는 먼 나라 황제의 아들인 이반 왕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도둑질을 했느냐. 하찮은 농부도 부끄러워 차마 하지 않을 일을 무거운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만약 네가 구만리에 구만리 넘어 왕국에 있는 아름다운 엘레나 공주를 나에게 데려온다면 널 용서하고 황금 갈기 말과 황금 고삐도 주겠다. 공주를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풀려난 이반 왕자는 다시 회생 늑대에게 가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반 왕자 말곱비를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나요? 미안해 회생 늑대야 날 용서해줘. 이젠 어쩔 수 없죠. 자 어서 타세요.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니. 회생 늑대와 이반 왕자는 달리고 또 달려 아름다운 엘레나 공주가 있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회생 늑대가 이반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오던 길에 보았던 숲속 푸른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세요. 공주를 데리고 곧 뒤쫓아갈게요. 회생 늑대는 정원으로 숨어 들어가 시녀들과 산책을 하던 엘레나 공주를 낚아채 등에 태우고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깜짝 놀란 시녀들과 병사들이 추격해왔지만 회생 늑대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어요. 잠시 후 숲속에서 이반 왕자를 만난 회생 늑대는 두 사람을 모두 등에 태우고 나는 듯이 달려 황금 갈기에 말이 있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내내 즐거워하던 이반 왕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회생 늑대가 울었습니다. 이반 왕자 왜 울어요? 무슨 슬픈 일이라도 있어요? 회생 늑대야 아름다운 엘레나 공주를 황금 갈기의 말과 맞바꿔야 하는데 어찌 슬프지 않겠니? 회생 늑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엘레나 공주를 안전한 곳에 잘 숨겨두고 내가 공주로 변신하는 겁니다. 당신은 변신한 나를 왕에게 데리고 가서 황금 갈기의 말과 맞바꾸세요. 나는 나중에 기회를 모아 뒤따라 갈게요. 회생 늑대는 공중 제비를 한 바퀴 넘더니 엘레나 공주로 변했습니다. 이반 왕자는 숲속 안전한 곳에 진짜 공주를 숨겨두고 가짜 공주를 데리고 왕에게 갔지요. 왕이 말했습니다. 이반 왕자 아름다운 엘레나 공주를 데려다 주어 고맙소. 당신을 용서하고 약속대로 황금 갈기의 말과 보석이 박힌 황금 말고삐도 선물로 주겠소. 이반 왕자는 황금 갈기의 말을 타고 숲속으로 가서 진짜 엘레나 공주를 찾아 말에 태우고 떠났습니다. 한편 이반 왕자가 떠난 뒤 성에서는 공주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어요. 공주는 잠시 정원을 산책하겠다고 나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회생 늑대로 변한 뒤 눈 깜짝 사이에 도망쳤습니다. 회생 늑대는 곧 이반 왕자 일행을 따라 잡았어요. 그리고 밤낮 없이 달린 끝에 불새가 있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반 왕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회생 늑대가 물었습니다. 이반 왕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시나요? 회생 늑대야 이렇게 멋진 말을 불새와 바꿀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구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황금 갈기의 말로 변신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데리고 가서 불새와 바꾸세요. 나는 나중에 뒤따라 갈게요. 이반 왕자는 황금 갈기의 말로 변신한 회생 늑대를 데리고 성으로 들어가 왕을 만났습니다. 왕은 몹시 기뻐하며 불새와 황금 세장을 이반 에게 주었지요. 이반 왕자는 숲으로 돌아와 숨겨두었던 엘레나 공주와 진짜 황금 갈기의 말을 찾았습니다. 한편 황금 갈기의 말로 변한 회생 늑대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서 원래의 모습으로 변한 뒤 도망쳤지요. 회생 늑대는 나는 나는 듯이 달려 이반 왕자 일행을 따라잡았습니다. 마침내 이반 왕자와 처음 만난 곳에 이르자 회생 늑대가 말했습니다. 이반 왕자 내가 당신의 말을 죽인 곳에 도착했군요.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해요. 내 등에서 내리세요. 이제부턴 황금 갈기의 말을 타고 가세요. 이반 왕자는 회생 늑대와 헤어지는 것이 슬펐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반 회생 늑대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이반 왕자와 엘레나 공주는 불새를 품에 안고 황금 갈기의 말에 올라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달린 이랭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숲속 빈터에 멈췄어요. 두 사람은 잠시 허기를 달랜 후 몸을 펴고 누워 휴식을 취했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막 잠들었을 때 이반의 두 형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드미트리 왕자와 바실리 왕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생이 손에 넣은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꼈어요. 동생을 죽이고 공주와 불새와 말을 우리가 차지하자. 두 형은 이반 왕자를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반 왕자의 죽음은 들판에 며칠 동안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곳을 우연히 지나던 회생 늑대가 마침내 이반을 발견했습니다. 회생 늑대는 이반 왕자를 쪼아먹으려는 갈까마귀 새끼 한 마리를 잡아챘어요. 그러자 어미 갈까마귀가 늑대에게 애원했습니다. 회생 늑대님 제 새끼를 살려주세요. 당신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잖아요. 좋아 내 부탁을 들어주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놓아주지. 구만리에 구만리 넘어 나라에 가서 죽음의 물과 생명의 물을 구해오너라. 어미 갈까마귀는 어쩔 수 없이 구만리에 구만리 넘어 나라로 날아갔고 늑대는 그동안 새끼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갈까마귀는 쉬지 않고 나라 마침내 죽음의 물과 생명의 물을 구해왔어요. 회생 늑대가 입안 왕자의 몸에 죽음의 물을 뿌리자 상처가 아무렇습니다. 곧이어 생명의 물을 뿌리자 긴 잠에서 깨어난 듯 왕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 잘 잤다. 이번 왕자 형들이 당신을 죽이고 불새와 공주와 말을 모두 빼앗아 갔어요. 어서 내 등에 올라 타세요. 회생 늑대와 이반 왕자는 두 형을 쫓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회생 늑대는 마침내 형들을 따라잡았고 두들 갈기갈기 찢어 죽였어요. 이반 왕자는 회생 늑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작별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엘레나 공주와 함께 황금 갈기의 발과 불새를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궁전에 도착 했어요. 황제는 불새를 잡아온 이반을 보고 몹시 기뻐하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반 왕자는 회생 늑대가 자기를 도와준 일이며 트미트리 왕자가 바실리 왕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하게 아래였지요. 황제는 두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곧 마음을 달래고 이반 왕자와 엘레나 공주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염소와 마녀 옛날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왕 부부에게는 아들 이반과 딸 엘레나가 있었지요. 왕과 왕비는 아들 이반을 애칭으로 이반우 슈카라고 부르고 딸 엘레나는 알려누 슈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매는 단둘이 남겨져 세상을 떠돌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하염없이 길을 걷던 남매 앞에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연못 옆에는 소떼가 풀을 뜯고 있었어요. 이반우 슈카가 누이에게 말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셔야겠어. 안 돼 오빠 마시지 마. 물을 마시면 송아지로 변할 거야. 이반우 슈카는 동생의 말을 들었고 두 사람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계속 걸어가자 눈앞에 강이 펼쳐졌는데 강 옆에는 말대가 있었습니다. 아 동생아 너무 목이 말라. 오빠 좀 있으면 우물이 나올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이반우 슈카는 또 한 번 동생의 말을 따랐고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간 끝에 이번에는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호수 근처에는 양떼가 있었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물을 마시고 싶어. 물을 마시면 안 돼. 그랬다가는 양으로 변할 거야. 이반우 슈카는 이번에도 여동생의 말을 들었고 두 사람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자 이번에는 시냇물이 나타났습니다. 시내 근처에는 돼지들이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동생아 너무 목이 말라 미칠 것 같아. 오빠 물을 마시면 안 돼. 물을 마시면 새끼 돼지로 변할 거야. 이반우 슈카는 역시 동생의 말을 들었고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간 끝에 우물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 염소를 보았어요. 동생아 이번에는 꼭 물을 마셔야 겠어. 오빠 물을 마시면 안 돼. 물을 마시면 새끼 염소로 변할 거야. 하지만 이반우 슈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물물을 마신 이반우 슈카는 곧 새끼 염소로 변하더니 알려누 슈카 앞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울었습니다. 알려누 슈카는 염소로 변한 오빠를 비단 허리띠로 묶은 뒤 슬픔에 흐느이면서 끌고 갔어요. 염소는 껑충껑충 뛰놀다가 어느 왕의 정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인들은 염소를 발견하고 왕에게 알렸어요. 흐느끼면서 끌고 갔어요. 염소는 껑충껑충 뛰놀다가 어느 왕의 정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인들은 염소를 발견하고 왕에게 알렸어요. 전하 정원에 새끼 염소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웬 처녀가 그 염소를 허리띠로 메어 끌고 가는데 여간 빼어난 미인이 아닙니다. 왕은 하인들에게 그 처녀가 누구인지 당장 알아보라고 시켰습니다. 하인들은 알루노 슈카에게 어디서 오는 길이며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물었어요. 이곳에서 먼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사는데 그만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단둘 뿐인 자식인 저와 왕자인 오빠만 남았어요. 그런데 오빠는 발증을 참지 못하고 우물물을 마셨다가 이렇게 새끼 염소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하인들은 이 모든 것을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은 알루노 슈카를 불러 이것저것 물어보았지요. 왕은 알루노 슈카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게 되었어요. 새끼 염소도 물론 함께 살았지요. 새끼 염소는 왕과 왕비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떠나 있는 동안 마녀가 나타나 왕비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알루노 슈카는 병에 걸려 점점 야위고 창백해졌어요. 왕의 궁전에서는 모든 것이 의몰하게 변했습니다. 정원의 꽃들은 시들었고 나무들은 말랐으며 풀도 시들시들 해졌어요. 사냥을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왕이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왕비 어디 아프? 예 아프답니다. 다음 날 왕은 다시 사냥을 나갔습니다. 알루노 슈카는 아파서 누워 있었지요. 그러자 마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병이 낫고 싶으면 황홍 무렵에 바다로 가서 바닷물을 마셔보세요. 왕비는 마녀의 말에 따라 황홍 무렵에 바닷가로 갔습니다. 마녀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알루노 슈카를 덮쳐 목에 돌을 매단 뒤 바닷속으로 던져버렸어요. 알루노 슈카는 바닷속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새끼 염소는 바닷가로 달려가 구슬프게 울었지요. 그 사이 사악한 마녀는 알루노 슈카의 모습으로 변하여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왕은 아내가 다시 건강해진 것을 보자 몹시 기뻤지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그런데 새끼 염소는 어디 있소? 이젠 염소를 데리고 있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가두어 놓으라고 시켰지요. 역겨운 냄새가 나잖아요. 다음 날 왕이 다시 사냥을 하러 떠나기 무섭게 마녀는 새끼 염소를 두들겨 패면서 협박했습니다. 왕이 돌아오면 내 놈을 죽이라고 하겠어. 왕이 돌아오자 마녀는 염소를 죽여달라고 졸랐습니다. 이제는 저 녀석이 성가셔요. 귀찮아 죽겠어요. 왕은 염소를 가엾게 여겼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어요. 왕비가 고집을 부리며 재촉하는 통에 마침내 왕은 왕비의 말에 따라 염소를 죽여줘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새끼 염소는 자신을 죽이려고 쇠칼에 날을 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염소는 왕에게 달려가 애원했습니다. 전하 물을 마셔서 제 몸속을 깨끗이 하고 싶으니 바다에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왕은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새끼 염소는 바닷가에 서서 애처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알려노슈카가 오빠의 외침에 대답했습니다. 염소는 울면서 궁으로 돌아갔어요. 한낮이 되자 염소는 다시 왕에게 가서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전하 물을 마셔서 제 몸속을 깨끗이 하고 싶으니 바다에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왕은 이번에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새끼 염소는 바다로 달려가 해변에 서서 애처롭게 소리쳤지요. 내 도이 알려노슈카 나오너라 어서 해안으로 나오너라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커다란 솥이 끓고 쇠칼을 갈고 있단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려노슈카가 오빠의 외침에 대답했습니다. 네 오빠 이바누슈카 무거운 돌이 저를 끌어당기고 무시무시한 뱀이 제 심장을 파먹었어요. 염소는 울면서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은 염소가 왜 작고 바다로 나가는지 궁금해졌어요. 새끼 염소는 이제 세 번째로 왕을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전하 물을 마셔서 제 몸속을 깨끗이 하고 싶으니 바다에 가도록 허락해주세요. 왕은 가도 좋다고 허락한 뒤 염소의 뒤를 밟았습니다. 왕은 바닷가에서 새끼 염소가 누이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알려노슈카가 오빠의 외침에 대답하는 소리도 들었지요. 새끼 염소가 다시 여동생을 부르자 알려노슈카가 잠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왕이 재빨리 알려노슈카를 붙잡아 목에서 돌을 빼내고 해변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알려노슈카는 왕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기쁨을 되찾았고 염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염소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으며 정원에 있던 모든 것들도 다시 생기가 돌고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마녀를 당장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했어요. 궁전들에 장작더미가 쌓이고 곧 마녀의 화형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 후 왕과 왕비는 새끼 염소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잡신을 막는 그림 신라 49대 헝강왕 때 일입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여 정치는 안정되고 살림은 풍요로워 살기 좋은 시절이었어요. 비와 바람도 적당하여 가뭄도 홍수도 걱정이 없으니 마을마다 사시사철 음악과 노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백성들이 평안하여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절이었지요. 어느 날 헝강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개운포로 물놀이를 갔다가 재미나게 놀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들더니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은 컴컴하고 안개 때문에 코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왕과 신하들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 하다가 그만 기대를 잊고 말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빨리 고하라. 헝강왕은 놀란 마음에 신하들을 다그쳤어요. 그때 날씨를 관장하는 관리가 앞으로 나와 조심스럽게 아래였습니다. 소인의 좁은 소견으로 이것은 분명 동해의 용이 조화를 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용왕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좋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멋이라 헝강왕은 미심쩍은 눈빛으로 신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동해의 용을 위해 이곳에 절을 짓고 매일 밤낮으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스르르 어두운 구름이 거치고 안개가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안개와 구름이 거친 바다 위로 용왕이 일곱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용왕은 헝강왕에게 절을 하고 왕은 용왕과 아들들을 용숭하게 대접했어요. 기분이 좋아진 용왕은 왕의 덕을 칭송하고 일곱 아들들은 음악을 연주하며 춤을 추었지요. 용왕은 일곱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에게 보내 헝강왕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가 바로 처용이었어요. 헝강왕은 처용을 신라에 오래 잡아두고 싶어 신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부인으로 삼게 하고 벼슬도 내렸지요. 처용의 부인은 너무나 아름다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귀신까지도 짝사랑을 말했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이었어요. 처용은 달 밝은 밤 이면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러 나들이를 나갔답니다. 그 틈을 타서 처용의 부인을 흠모하던 귀신이 사람 모습을 하고 부인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귀신은 사람들에게 천연두를 옮기는 나쁜 역신이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처용이 방문을 열자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역신은 처용이 돌아온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었지요. 그러나 처용은 시를 지어 노래를 부르고 춤만 추고는 사라져버렸답니다. 그러자 얼마 뒤 역신이 처용 앞에 꿇어 앉아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당신 안에 아름다움을 흥모하여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그대는 화내지 않으니 그 마음에 감동하였나이다. 맹세코 앞으로는 당신의 얼굴이 있는 그림만 보아도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역신은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사람들은 처용의 모습을 그려 문에 붙이면 나쁜 악귀를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들을 맞을 수 있었다고 믿었대요. 오늘의 동안 두루마기를 벗어준 선비 썩 나가라 너도 흥부처럼 주걱으로 막고 싶은 게냐 나한테서 빌려간 돈을 달랐는데 적반 화장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오 가난한 선비는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쌀이 떨어져 푸죽한 주인에게 얼마 전에 빌려간 돈을 받으러 갔는데 주인은 돈을 돌려주기는 거녕 오히려 화를 내며 선비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뒷강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더니 이럴 줄 알았으면 돈을 빌려주지 말 걸 그랬어. 선비는 속상한 마음을 뒤로 하고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힘을 뺐더니 백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는 듯 했어요. 푸죽간에 주렁주렁 걸려있던 고기 덩어리가 눈에 어른거리면서 저도 모르게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가난한 선비는 과거 시험에 매번 낙방하여 벼슬에 오르지도 못했어요. 우리 식구는 언제쯤 만난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선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을 걷다보니 길 옆에 장승이 서있었어요. 제발 부자가 되게 해주시오.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선비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은 뒤 절을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며 한기가 느껴졌어요. 선비는 옷을 꽁꽁 여미고 다시 길을 가려다가 장승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찬데 나무라고 안 죽겠나 선비는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장승에게 입혀주고는 오돌오돌 떨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루마기는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 아내가 저고리 바람으로 집에 들어온 선비를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았어요. 아 그게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벗어주었소. 선비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선비의 저고리 끝을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더니 쌀 항아리를 열어젖혔습니다. 이것봐요. 쌀이 한 톨도 없다고요.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 가서 도로 가져오지 못해요? 어찌 줬던 걸 도로 뺐나 야박하게. 선비는 돈도 벌지 못하고 빌려준 돈도 못 받은 데다 없는 살림에 장승에게 옷까지 벗어주고 왔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선비는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옷을 다시 가지러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장승이 서 있는 곳으로 가보니 선비가 입혀줬던 옷은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어요.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 옷을 가져갔나 보군. 어쩔 수 없지 뭐. 선비는 옷을 가져오지 못해 밤새 아내의 잔소리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인 선비는 뜬 눈으로 밤을 새고는 새벽 역이 돼서야 어렵게 잠을 잃었어요. 그런데 꿈에 낮에 봤던 장승이 나타났지 뭐예요. 장승은 선비가 입혀준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 저에게 옷을 입혀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글자 두 자를 줄 테니 급할 때 쓰세요. 장승은 종이 두 장을 선비에게 건네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잠에서 깬 선비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꿈에서 장승에게 받은 종이 두 장이 정말로 놓여있는 겁니다. 종이에는 붙을 부자와 떨어질 낙차가 씌어져 있었어요. 선비는 종이를 소매 주머니에 숨기고 곧장 푸죽간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푸죽간 주인은 아침부터 찾아온 선비를 못마땅하게 쳐다봤어요. 또 왔나? 아 글쎄 자네 줄 돈은 없다 하지 않았나? 막기 싫으면 당장 나가라고. 푸죽간 주인은 여전히 선비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선비는 소매에 숨겨두었던 종이 중에서 붙을 부자가 쓰인 종이를 꺼내 푸죽간 주인의 이마에 착 붙였어요. 그러자 푸죽간 주인이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옴짝달싹 못하게 돼버렸지요. 어? 이거 왜 이래? 무슨 요상한 약을 쓴 게야 당장 떼어놓지 못해? 푸죽간 주인은 발버둥을 쳤지만 몸이 바닥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면 떼어주지. 선비가 의기양양한 말투로 말했어요. 아이고 나 죽네. 당장 갚을 테니 제발 나 좀 살려주게. 이번엔 떨어질 낙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종이는 이번에도 푸죽간 주인의 이마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그제야 푸죽간 주인은 바닥에서 떨어져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지요. 바닥에 붙어있던 봄은 빨갛아 못해 보랏빛 피멍이 들어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네. 자, 얼른 받으시게나. 푸죽간 주인은 귀신에게 홀린 듯 몽롱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돈을 챙겨들고는 선비에게 얼른 건넸습니다. 그리고 선비에게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지요. 드디어 빌려준 돈을 받아낸 선비는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선비는 부틀 부자가 적힌 종이를 이마에 딱 붙이고 시험을 치렀어요. 그래서 였을까요? 선비는 과거 시험에도 철썩부터 벼슬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안 총각과 홀어머니 옛날 옛날에 한 총각이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총각은 남의 집에서 머샘사리를 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고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총각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총각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어요. 어머니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내가 직접 마땅한 자리를 찾아 나서야 겠어. 총각은 지게에 관을 얹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산속을 아무리 둘러봐도 몇자리로 어디가 좋은지 알 수가 없었어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 살아 생전에도 고생을 하셨는데 돌아가셔서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지 저 세상에 선하며 편안히 쉬게 해드려야 할 텐데 총각은 다시 힘을 내 좋은 맷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총각은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쉬기로 했어요. 나무에 기대 앉아 숨을 고르던 총각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잠결에 그만 관이 놓여있는 지게를 발로 툭 차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지게가 넘어지면서 지게에 놓여있던 관이 산 아래로 굴러 떨어졌지요. 아이고 어머니 잠에서 깬 총각은 굴러가는 관을 따라 헐레벌떡 산에서 내려갔어요. 관이 어찌나 빨리 굴러가는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지요. 관은 대굴대굴 굴러 마침내 산 중턱에 걸려 멈췄습니다. 그런데 관이 멈춰선 모양이 참 괴상했어요. 누워 있어야 할 관이 땅에 똑바로 선 채로 꽂혀있는 게 총각의 눈에 보였습니다. 총각은 관 주위를 빙빙 돌며 여기저기를 살펴봤어요. 다행히 상한 곳은 없구나. 총각은 그제야 한숨 돌리고 땅에 꽂혀있는 관을 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써도 관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들어 올리려 해도 도무지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총각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쓰고 있는 동안 산속은 이미 해가 져서 어둑어둑 해졌습니다. 곧 깜깜해져서 길을 잃거나 산짐승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할 수 없구나. 우선 여기에 묻어들여야 해야겠다. 총각은 그 자리에서 장사를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각이 일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자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총각은 산속에 어머니를 선체로 묶어온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총각의 집 처마 밑에 웬 처녀가 비를 피해 서있었어요. 비단 옷을 걸친 것을 보니 귀한 집 자녀 같아 보였습니다. 총각은 우선 처녀를 방으로 들게 했어요. 어찌 늦은 시각에 비를 피해 거기에 서있었소. 총각이 따뜻한 차를 내주며 물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처녀는 고개를 들어 총각을 아늑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새어머니의 미움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 다니는 중입니다. 제가 지닐 곳이 없어 그러니 당분간 여기에 머물게 해주세요. 총각은 딱 한 처녀의 사정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당분간 숨겨주기로 했습니다. 이 일이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은 혼인을 했어요. 처녀는 도망칠 때 가져온 폐물을 총각에게 주었고 총각은 장에 나가 그 폐물을 팔아 부자가 되었지요. 그러자 총각은 어머니 장사를 아무렇게나 지낸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어머니 장사를 제대로 지내드리지 못했소.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좋은 곳에 모셔야겠소. 처녀는 총각의 뜻에 흔쾌히 따르고 유명한 직원을 모셔왔어요. 총각은 직원과 함께 어머니가 묻혀있는 곳으로 갔지요. 그런데 그곳을 살펴보던 직원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장승혈이 흐르는 곳이라 장승처럼 관을 똑바로 세워서 묻어야 명당이 되는 곳이네. 이곳이 장승혈인 걸 알고 장사를 치렀는가. 총각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직원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서있는 총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을 이었어요. 장승신이 자네 어머니를 장승혈에 묻힐 수 있게 도와줬나 보네. 명당의 묘를 썼으니 앞으로 자네는 승승장구할 걸세. 그 뒤 총각은 그곳에 장승을 세워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 제사를 지내주었 지내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와 가난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하루 한 끼도 못 챙겨 먹는 가난뱅이 양반이 살았습니다. 딸린 식구는 많지요. 농사지을 땅은 한 뼘도 없지요. 빛만 하루하루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이웃에게 돈과 곡식을 하도 많이 구워서 비꼬러기라고 비웃음까지 사며 살았지요. 산더미 같이 늘어난 빚은 갚을 길이 없는데 또다시 집안에 먹을 게 똑 떨어졌지 뭐예요.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앙앙 울고 아내는 빚이라도 좀 구워오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난뱅이는 하는 수 없이 가까운 친구 집에 갔어요. 안 돼. 이제 더는 못 꺼주네. 지금까지 꼬간 것도 안 갚지 않았는가. 가난뱅이는 힘없이 터덜터덜 되돌아오다가 그만 산속으로 발길을 휙 돌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서 뭐해 평생 비꾸러기라 손가락질 받으며 사느니 죽는 게 낫지. 가난뱅이는 산속에 아무도 몰래 죽을 결심 이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큰 호랑이가 어흥 하고 나타나 어깨가 축 쳐진 가난뱅이 앞을 턱 가로 막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생각이었지만 막상 호랑이를 맞닥뜨리자 가난뱅이는 저도 모르게 소리가 질러졌어요. 사람 살려! 그나저나 이젠 꼼짝없이 호랑이 밥으로 한입에 꿀꺽 삼켜질 참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겁이 나서 벌벌 떠는 가난뱅이를 향해 호랑이는 어서 올라타라는 듯 제 등을 내밀었어요. 그래 어차피 죽을 몸 뭐가 무섭겠소. 가난뱅이는 망설이지 않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지요. 호랑이의 목달미를 껴안고 납작 엎드리자 호랑이는 어디론가 번개같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한참을 달려서 어느 굴 앞에 멈춰 섰어요. 굴 속에는 암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쫙 벌린 채 몹시 아픈듯 끙끙 앓고 있었지요. 가난뱅이는 가만히 암호랑이의 입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반짝이는 굵은 금비녀가 암호랑이의 목구멍에 떡하니 박혀있는 겁니다. 참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노릇인데 한번 용기나 내볼까 가난뱅이는 두 눈을 딱 감고 덜덜 떨면서 암호랑이 입안에 팔을 쑥 집어넣어 빈혈을 빼주었습니다. 그러자 암호랑이는 구부린 목을 쭉 펴더니 금세 기운을 펄펄 차렸어요. 호랑이 부부는 가난뱅이에게 넙죽넙죽 절을 했습니다. 암호랑이는 금비녀를 물어다가 가난뱅이 앞에 사뿐히 놓았어요.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갚겠다는 뜻이었지요. 가난뱅이가 주춤거리며 금비녀를 잡자 호랑이는 아까처럼 가난뱅이를 등에 태웠습니다. 호랑이는 생하니 가난뱅이를 마을에 데려다주고는 또다시 꾸벅 절한 다음 냉큼 산으로 되돌아갔대요. 가난뱅이는 금비녀를 팔아 빚을 다 갚을 수 있었고요. 죽을 걸 살았으니 뭔 일인 듯 못할까 열심히 살아봐야지. 가난뱅이는 그날 이후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해서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능력 있는 점술사 옛날 어떤 남자의 아내가 공중 목욕탕에 갔다가 어떤 귀 부인이 자기 혼자 목욕을 하고 싶으니 모두들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자는 무척 화가 났지만 어쩌겠어요? 여자는 밖으로 나와서 물었지요. 대체 저 부인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우두머리 점술사 부인이랍니다. 여자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이리 좀 와봐요. 당신도 나가서 점술사가 되어오라구요.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점술사가 될 수 있단 말이오? 난 점을 치지도 못하고 예언도 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점술사가 되든지 나와 헤어지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남편은 시장에 가서 점을 치는 판과 주사위를 샀지요. 그러고는 공중 목욕탕 문 근처에 가서 점치는 판을 앞에 놓고 길바닥에 앉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왕의 딸이 목욕탕에 왔습니다. 옷을 벗으면서 여자 노예에게 반지를 잘 들고 있으라고 주었어요. 여자 노예는 반지를 안전하게 두려고 벽 구멍 속에 다 넣고 구멍 입구를 머리털 한 줌으로 막았답니다. 공주가 목욕을 하고 나와서 반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지요. 하지만 여자 노예는 그 사이에 그것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공주는 매우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반지를 찾지 못하면 흠신 때려줄 테다. 여자 노예는 매맞을 것이 무서워 목욕탕에서 도망쳐 나왔지요. 그러다가 눈길이 점술사에게 머졌어요. 여자 노예는 기뻐서 점술사에게 가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반지를 어디다 두었는지 점을 쳐주세요. 불행한 점술사는 어떻게 점을 칠지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고개를 끄덕 끄덕 가며 주사위를 던졌지요. 점술사는 점치는 판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고 있다가 우연히 여자 노예가 뒤집어쓴 망토에 눈길이 닿게 되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작은 구멍이 나있고 구멍 사이로 여자의 머리털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술사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작은 구멍이 보이는 구나 작은 구멍 속에 머리털이 조금 보이는 구나 점술사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여자 노예는 반지를 어디다 두었는지 생각이 나서 즉각 달려가 찾아냈습니다. 물론 공주에게 이 놀라운 점술사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공주는 다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왕은 남자를 데려오게 했어요. 그대가 내 우두머리 점술사가 되어주게 그러면서 남자에게 돈과 말과 예복을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의 보물 창고에 도둑이 들어 많은 보물을 잃어버렸어요. 왕은 점술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 도둑들을 찾아주게 불쌍한 남자는 사십일만 시간을 달라 하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한 일을 좀 보시오. 내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잖소. 대체 어떻게 도둑들을 찾아낸단 말이오. 사십일 동안 시간을 벌었으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뾰족한 수가 없으면 마지막 날 도망치는 수밖에 없소. 그리하여 남은 날짜를 잘 기억하기 위해 사십장의 종이에 숫자를 써서 그릇에 넣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매일 저녁 내게 숫자가 적힌 종이를 한 장씩 가져다 주시오. 종이가 다 없어지면 그날 밤 도망갑시다. 한편 도둑들은 우드머리 점술사가 왕에게 그들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도둑들은 모두 사십명 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겁이 났지요. 우드머리 도둑이 부하에게 말했어요. 우드머리 점술사 집에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도둑은 점술사의 집으로 가서 지붕 위로 올라가 엿듣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때 아내가 날짜가 적힌 종이 하나를 가져다 남편에게 주었지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십가운데 첫번째 구려 여보 도둑은 그 말을 사십명의 도둑 가운데 첫번째 도둑이 왔다는 말로 들었어요. 더러 겁이 난 도둑은 얼른 우드머리 도둑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전했지요. 다음날 저녁 우드머리 도둑은 우드머리 점술사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오라고 부하 두 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전날과 마찬가지로 점술사가 아내에게 말하는 거지요. 사십가운데 두리고려 여보. 간단히 말해서 매일 저녁마다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십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드머리 도둑이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직접 가보겠다. 우드머리 도둑이 지붕 위로 올라간 바로 그 순간 점술사의 아내가 남편에게 마지막 날짜 그러니까 가장 큰 숫자를 가져다 주었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오늘 밤이 그 많은 것 가운데 마지막이자 가장 큰 것이군. 우드머리 도둑은 그 말을 듣고 우드머리 점술사가 오늘 밤에는 우드머리 도둑이 왔구나 하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지요. 우드머리 도둑은 소스라치게 놀라 집안으로 들어가서는 점술사에게 애걸복걸 했답니다. 훔쳐간 보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려드릴 테니 부디 우리 이름을 왕에게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드머리 점술사는 말도 못하게 기뻤지요. 그래서 도둑이 가져온 돈과 보물을 다음날 아침 일찍 왕에게 가져갔어요. 왕은 기뻐하며 점술사에게 돈과 선물과 예복을 주며 상을 내렸습니다. 얼마 뒤 왕은 사냥을 나갔다가 메뚜기를 보았어요. 왕이 메뚜기를 잡으려고 하니 메뚜기가 도망치고 말았지요. 하지만 세 번째는 마침내 메뚜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왕은 점술사에게 가서 물었어요. 내 손에 무엇이 들었는고. 불행한 남자는 겁에 질려 얼굴이 노래졌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 자신의 신세가 꼭 메뚜기 신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안전하게 폴짝 뛰어 도망쳤지. 메뚜기야. 두 번째도 안전하게 폴짝 뛰어 도망쳤지. 메뚜기야. 하지만 세 번째는 사람 손아귀에 붙잡혔구나. 왕은 점술사가 자기 질문에 대답한 것이라 생각하고 무척 기뻐하며 점술사에게 많은 상을 내렸답니다. 하지만 우드머리 점술사는 이제 더 이상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무슨 방법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점술사는 욕탕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옳지. 미친 척을 하는 거야. 궁전으로 달려가서는 왕을 껴안고 나오는 거야. 그럼 왕이 나를 미친놈이라고 하겠지. 미치광이에게 무엇을 물어보겠어. 더 이상 내게 질문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둘 거야. 그래서 점술사는 생각한 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왕의 침실에서 왕을 안고 궁전 밖으로 나오자마자 지붕이 폭삭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점술사가 말했습니다. 욕탕에 앉아 주사위를 던져보니 왕의 침실이 무너져 왕께서 죽임을 당하는 꾀가 나오지 뭡니까. 그래서 옷을 채 다 입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달려왔 사옵니다. 왕은 매우 고마워하며 점술사에게 돈과 큰 재산을 주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점술사의 아내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공중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드머리 점술사 아내가 보이는 겁니다. 점술사의 아내는 그 여자를 목욕탕에서 내보내라고 했어요. 옛날에 당한 일에 대한 복수를 한 거지요. 그 후로 예전의 우드머리 점술사 아내는 목욕탕에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일곱 형제와 어머니 옛날하고도 아주 오래된 옛날 남성골 남선비와 여산골 여산부인이 부부가 되어 살았습니다. 여산부인은 늘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했지만 남선비는 놀기만 좋아해서 늘 가난했지요. 살림은 궁피파여 하루 새끼 챙겨 먹기도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부부는 금슬이 좋아 한 해에 아들 하나씩 일곱을 낳았습니다. 쭉쭉 뻗어나가는 나무들처럼 아들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데 팍팍한 살림살이는 나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어느 날 여산부인이 남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디 뭐 좋은 방도라도 있소? 하픔을 쩍하며 남선비가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묻으로 나가 곡식 장사라도 해보는 게 어때요? 묻 치라면 어디 말이오? 장사도 미천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소? 당신이 미천이라도 마련해준다면 내다가 돈을 벌어오리다. 남선비는 심심하던 차에 잘됐다 싶어 말했습니다. 오동나라로 가면 어떨까요? 거긴 육지에서도 큰 나라이니 장사하기 좋을 거예요. 여산부인은 시집올 때 가져온 얼마 안되는 폐물을 팔고 틈틈이 어렵게 모아둔 돈으로 장사 미천을 마련했습니다. 남선비는 그 미천으로 구한 곡식을 배에 가득 싣고 곡식 장사를 하러 오동나라로 떠났지요. 남선비가 열심히 배를 져 오동나라 오동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풍채 좋은 남선비가 배에 곡식을 가득 싣고 오동마을에 도착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오동마을에는 간사하고 악독한 노일제 대기일의 딸 노일자대가 살고 있었지요. 노일자대는 얼굴은 예쁘잖아니 고웠으나 마음은 독하고 야가 빠지기로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남선비가 나루터에 닿았다는 소문을 들은 노일자대는 한다름에 달려나갔습니다. 선비님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노일자대는 엉덩이를 살랑거리며 남선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몸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저희 집에서 저랑 장기나 한판 두면서 잠시 쉬었다 가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장기 두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먼 바닷길을 건너온 남선비는 노일자대가 건네는 친절한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장기도 잘 두신다고 들었는데 저에게 한수 가르쳐주는 셈치고 내기장기 어떠세요? 만약 저를 이기신다면 선비님 가진 것에 열배를 쳐서 되돌려드리지요. 열배라고? 열배를 준다는 말에 굳이 힘들게 장사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 남선비는 그 길로 노일자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여러 날이 되도록 남선비는 노일자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했지요. 내기장기도 번번이 지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남선비는 자신이 타고 온 배까지 모두 노일자대에게 빼앗겼지요. 빈털터리가 된 남선비는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남선비는 노일자대에게 얹혀 살게 되었어요. 노일자대는 남선비를 허허 벌판으로 내쫓고는 하루에 겨죽 한 단지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선비는 수수같은 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운막집에 살았어요. 운막에서 남선비가 하는 일이라고는 노일자대가 끓여다 준 겨죽단지를 옆에 끼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거나 개들을 쫓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어두컴컴한 운막에서 겨죽만 먹고 몇 해를 살다 보니 얼마 안 가서 남선비는 눈까지 멀어버렸어요. 남선비는 죽는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편 여산부인은 남선비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몇 해가 흘러도 소식이 없자 아들들을 불러보았어요. 아무래도 내 아버지를 찾아 나서야겠다. 너희들이 배 한 척 만들어주면 아버지를 찾아 나서마. 아들들이 배를 만들어주자 여산부인은 그 길로 남편을 찾아 오동나라로 떠났습니다. 배가 오동나라에 닿자 여산부인은 오동나라 이곳저곳 남선비를 찾아 헤맸어요. 그러나 남선비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기장밭에서 새 쫓는 아이를 만나 무르니 거정문을 대충 달아놓은 옴막에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말한 대로 가보니 남선비가 초라한 옴막에 앉아 겨죽을 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산부인은 남선비의 몰골에 귀가 막히고 말문이 막혔지요. 여산부인이 코앞에 다가가도 눈이 어두워진 남선비는 부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시오? 남선비는 인기척에 놀라 물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인데 딱 하룻밤만 머물다 가게 해주세요. 남선비의 허락을 얻어 운막에 들어간 여산부인은 겨죽이 눌러붙은 솥을 깨끗이 닦고 정성들여 쌀밥을 지었습니다. 말끔히 상을 차려 남선비에게 들여가니 남선비는 첫술을 뜨고는 자신도 여산부인과 살 때는 이런 쌀밥도 먹어보았다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후회하는 남선비의 손을 잡고 여산부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했습니다. 둘은 부둥켜 안았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강교한 여자의 꿰매 빠졌어. 그만 이렇게 되꼬려. 남선비는 용서를 비는 눈물을 흘리고 여산부인은 용서의 눈물을 흘리며 둘은 한참을 보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태날 이었습니다. 노일자대가 남선비를 살피러 운막을 찾아왔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으면 사람이 왔는데 내다보기라도 해야 할 거다니야? 노일자대는 성부터 내며 운막 거정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눈치 빠른 노일자대는 남선비 옆에 있는 여산부인을 보고는 단박에 남선비의 부인임을 알아챘습니다. 어머나 형님 이제야 형님을 뵙네요. 절이라도 받으셔야지요. 노일자대는 갑자기 말투를 공손하게 바꾸고는 아양까지 떨어가며 여산부인에게 착 달라붙었습니다. 그러고는 여산부인에게 용서를 빌겠다며 절을 하고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야단을 피웠지요. 그런 노일자대가 탐탁지 않았지만 마음씨 착한 여산부인은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쩌겠느냐 다 지나간 일인데 니가 그리 잘못을 뉘우친다니 용서를 하는 수밖에 역시 큰형님이세요. 아량도 넓으셔라. 형님 날도 더운데 같이 목욕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오동마을에는 오천강이라고 물이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한 강이 있는데 이온마을 사람들까지 목욕하러 온답니다. 괜찮다며 마다하는 여산부인에게 노일자대는 어리광을 부리며 매달렸습니다. 형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같이 목욕가요. 날도 더운데 먼 길로 오시느라 땀 많이 흘리셨잖아요. 제가 등도 밀어드리고 시원하게 목욕시켜드릴게요. 여산부인은 싹싹하게 매달리는 노일자대를 차마 내치지 못해 오천강으로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오천강에 도착한 노일자대가 먼저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시원하게 등 밀어드릴게요. 먼저 옷을 벗으세요. 노일자대는 서둘러 여산부인이 옷 벗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여산부인이 옷을 다 벗자마자 힘껏 강바닥으로 밀어버렸어요. 여산부인은 비명 한 번 못찌르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노일자대는 여산부인이 벗어놓은 옷을 얼른 주워입고는 운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산부인의 옷을 입고 여산부인 목소리를 흉내내며 노일자대는 여산부인인 척 남선비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생각할수록 당신에게 한 짓이 괘씸하여 제가 혼을 좀 냈더니 저에게 되들지 뭐예요? 둘이 좀 다투다가 노일자대가 발을 헛디뎌 그만 물에 빠졌어요. 눈이 먼 남선비는 노일자대가 여산부인이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렸습니다. 남선비는 자신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죽어도 싸다며 여산부인인 척하는 노일자대를 달랬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하루빨리 돌아가자고 했지요. 부인 어서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아들들도 보고 싶고 고향도 그립구려 남선비와 여산부인인 척하는 노일자대는 서둘러 남성고울로 향했습니다. 남성고울에는 일곱 형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루터에 나가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들어온 배는 아들 일곱 형제가 만들어준 그 배였습니다. 배에는 아버지 남선비와 어머니 행세를 하고 있는 노일자대가 타고 있었지요. 두 사람을 보자 형들은 모두 달려나가 반갑게 맞이하는데 일곱째인 막내 녹두생이는 전혀 반가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물었습니다. 막내야 너는 오랜만에 뵌 어머니께 인사조차 안 하는 거야?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지만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막내 녹두생이 말대로 옷은 여산부인의 것이지만 얼굴 생김새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옷은 분명 우리 어머니 옷인데 얼굴 생김새는 이상한걸? 녹두생이 말해 형들도 노일자대를 다시 살펴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들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을 눈치챈 노일자대는 한마디 했습니다. 이 어미가 네 아버지를 찾느라 얼마나 고생을 심하게 했으면 얼굴까지 변했겠니 사람이 마음고생이 심하면 얼굴도 변하는 거란다. 노일자대는 도리어 큰 소리를 지며 말했지만 그럴수록 아들들의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노일자대를 앞장세워 집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집을 알 길이 없는 노일자대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헤매더니 버럭 화를 냈지요. 이 녀석들이 눈먼 아버지 모시고 걷기도 힘든데 얼른 앞장서지 않고 뭐 하는 게야. 집에 와서도 여산부인이 아닌 노일자대는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어디 있는지 몰라 헤맸습니다. 아들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이런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지요. 노일자대는 자기가 누군지 밝혀지고 여산부인을 물에 빠트려 죽은 사실까지 탈로 날까봐 전전 긍긍했습니다. 일곱 아들들만 없애버린다면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를 거야. 노일자대는 아들들을 죽일 궁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이고 배야 내 배야 창자가 비틀거리고 끊어지는 것 같소. 아이고 나 죽네. 노일자대는 배를 움켜쥐고 방바닥을 뒹굴며 죽을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원을 모셔오고 약을 먹여도 부인의 병이 낫지 않자 남선비는 부인이 정말 죽기라도 할까봐 덜컥 겁이 났어요. 노일자대는 더 크게 죽겠다고 소리치며 뒹굴었습니다. 꾀병이니 의원들도 무슨 병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었지요. 당신이 먼저 죽기라도 한다면 눈도 멀고 늙어빠진 나는 어쩌면 좋단 말이오. 남선비의 울먹이는 말을 노일자대가 냉큼 받아 데리고 했습니다. 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나 없이 당신 혼자 어찌 산단 말이오. 그런데 이리 죽을 뜻이 아프니 얼른 가서 내가 죽을지 살지 점이라도 쳐보시오. 노일자대의 말에 남선비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부인이 진짜 죽기라도 한다면 큰일이다 싶었지요. 남선비는 서둘러 점을 지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으니 더듬더듬 지팡이를 짚고 찾아가는 길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노일자대는 몰래 남선비 뒤를 따라가서는 얼른 지름길로 달려가 정쟁이인 척하고 앉아 남선비를 맞았습니다. 남선비는 노일자대를 점쟁이라고 믿고는 어떻게 하면 부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낫지 않을 병에 걸렸어. 노일자대는 점쟁이인 척하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부인이 죽으면 제가 어찌 산단 말이오.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남선비는 점쟁이 말에 깜짝 놀라 탄식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딱 한가지 방법뿐이야. 당신 아들들 있지? 그 일곱 아들 형제의 간을 몽땅 꺼내 먹어야 나을 병이야. 남선비는 노일자대가 지어낸 말에 감쪽같이 속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숨만 쉬며 걱정하는 남선비에게 노일자대가 말했지요. 아들이야 다시 낳으면 되지요. 제가 죽으면 아들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부인을 끔찍이 사랑한 남선비는 부인을 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선비는 노일자대의 재촉에 하는 수 없이 아들들의 간을 내오겠다며 칼을 갈았습니다. 더듬더듬 칼을 남선비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사랑하는 일곱 아들을 어찌 죽인단 말인가 나 때문에 고생만 한 부인을 어찌 죽게 나둔단 말인가 이 모습을 보고 막내 녹두생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대신 형님들의 강을 내올게요. 막내 녹두생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들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녹두생이는 몰래 칼을 숨기고 형들에게 함께 산으로 올라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형들에게 이 사실을 어찌 이야기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형들과 산을 한참 오른 녹두생이는 그만 지쳐 잠이 들고 말았어요. 내 아들 녹두생이야 아무 걱정 말고 노루에 간을 꺼내서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거라. 꿈속에 나타난 어머니 모습에 깜짝 놀란 녹두생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 멀리서 새끼노루 일곱마리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녹두생이는 새끼노루 여섯마리의 간을 내어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녹두생이는 노루간을 형들의 간인척 하고 어머니 행세를 하는 노일자대에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노일자대는 먹는 채 하면서 간을 자리 밑으로 하나씩 숨겼어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엿보던 녹두생이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자리를 걷어치웠습니다. 형들도 왈칵 방으로 달려들었어요.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녹두생이가 다그치자 노일자대는 남선비를 유혹하여 재물을 빼앗고 어머니마저 죽이고 어머니 행세를 한 것을 이실짓고 했습니다. 아들들은 노일자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성난 아들들을 피해 노일자대는 칫간으로 도망가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일곱 형제는 노일자대가 말한 오동나라 오동마을 오천강에 가서 어머니 시체를 찾았어요. 어머니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녹두생이는 어머니를 살릴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사람에게 저 멀리 서천 꽃밭에 가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꽃들이 피어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녹두생이는 학을 타고 서천 꽃밭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서천 꽃밭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어요. 한참을 날던 학이 지쳐서 휴 하고 한숨을 쉬면 잉어 한 마리씩 입에 넣어주면서 날아갔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 잉어는 잉어는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녹두생이는 서천 꽃밭을 찾아가서 어머니를 꼭 살리고 싶은 마음뿐 이었습니다. 녹두생이는 잉어 대신 제 팔목을 학의 입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서천 꽃밭에 닿았습니다. 서천 꽃밭에는 신비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피가 되살아나는 피살꽃, 살이 되살아나는 살살꽃, 뼈가 되살아나는 뼈살꽃, 죽은 영혼을 되살리는 환생꽃이 피었습니다. 녹두생이는 서천 꽃밭을 지키는 꽃감관에게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두생이의 효심에 감동한 꽃감관은 뼈살꽃과 살살꽃으로 녹두생이의 팔을 다시 도단하게 해주고 환생꽃 다섯 송이를 주었습니다. 녹두생이는 환생꽃을 챙겨들고 오천강으로 와서 어머니를 살렸어요. 다시 살아난 어머니와 일곱 형제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오순도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날이 되자 옥황상제가 녹두생이와 그의 가족을 모두 신으로 정해주었대요. 여산부인은 오랫동안 차가운 물속에 있었으니 따뜻한 부엌에서 살도록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으로 정해주고 남선비는 눈멀어 고생했으니 제 눈 제가 멀게 한 격이니 헛간지키는 잡신이 되라고 했습니다. 일곱 형제 중 위로 다섯은 오방신으로 만들어 세상을 지키게 했습니다. 마지는 동방청제 대장군, 둘째는 서방백제 대장군, 셋째는 남방적제 대장군, 넷째는 북방흑제 대장군, 다섯째는 중앙황제 대장군이 되게 했지요. 여섯째는 뒷문을 지키는 뒷문왕이 되고, 막내 녹두생이는 앞문을 지키는 문왕신이 되라 했습니다. 노일자대는 측간에 목을 매 죽었으니 측신이 되어 뒷간을 지키되, 여산부인인 조왕신이 지키는 부엌쪽으로는 얼신도 말라고 했지요. 그때부터 뒷간은 부엌쪽을 보고 짓지 않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꼬리에 귀신 붙은 호랑이 아득한 옛날에는 호랑이가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었어요. 사람처럼 옷을 입고 사람처럼 집을 지어 살기도 했대요. 하지만 아무리 감쪽같이 사람으로 둔갑해도 호랑이 꼬리만큼은 없앨 수가 없었지요. 하루는 한 나그네가 봇짐을 둘러매고 길을 떠났어요. 가다보니 깊은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깜깜해졌습니다. 나그네는 어디 쉬어갈 집이 없나 하고 돌이번거렸어요. 그런데 저만 지서 깜빡깜빡 불빛이 가물거리는 겁니다. 아내 주인 계십니까? 이밤에 누이시요. 주인 영감이 문을 삐거덩 열고 나오며 울었어요. 지나던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영감은 나그네를 얼른 안으로 들였어요. 나그네는 주인 영감과 밤늦게까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까무룩 잠이 들었지요. 영감이 코 고는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 나그네는 새벽녘게 눈을 떴습니다. 나그네는 영감이 눈 이불자락 밖으로 호랑이 꼬리가 비어져 나온 것을 보고 말았어요. 아, 불쌍 호랑이로구나. 나그네는 가만가만 봇짐을 끌러 헝겊에 싸둔 방울을 소리나지 않게 꺼냈습니다. 나그네는 방울을 호랑이 꼬리에 몰래 매달았지요. 이러면 호랑이가 멀리서 쫓아봐도 알 수 있을 거야. 나그네는 호랑이가 깨지 않게 살금살금 밖으로 나와서는 죽을 둥살둥 정신없이 달아났어요. 푹 잘 자고 일어난 호랑이는 배가 고팠습니다. 나그네를 잡아먹어야지 하고 옆자리를 보는데 나그네가 없지 뭐예요? 아이코, 이놈이 달아났구나. 빨리 뒤쫓아가서 잡아먹어야지. 호랑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딸랑, 꼬리에서 느닷없이 방울소리가 울렸어요. 깜짝 놀라 뛰어오르는데 다시 방울소리가 울렸지요. 호랑이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이고, 내 꼬리에 딸랑 귀신이 붙었나 보다. 호랑이는 딸랑 귀신을 떼어내려고 허둥지둥 앞뒤도 안 보고 마구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딸랑, 딸랑, 호랑이는 이리저리 날뛰면서 달렸어요. 하지만 달릴수록 방울소리는 점점 더 요란해졌지요. 딸랑 귀신님, 내 꼬리에서 좀 떨어지세요. 제발. 덤불숲을 지나다가 마침내 방울이 덤불에 걸려 퉁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워낙 놀란 호랑이는 딸랑 귀신이 다시 달라붙지 못하게 하려고 고개 넘어 멀리 멀리 달리고 또 달렸대요. 아마 그 호랑이는 아직도 달리고 있을 겁니다.